오늘의 동아 15년 전의 은혜 옛날에 궁궐에서 조서벼슬을 지내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상관이 바뀌면서 그만 벼슬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지요. 이곳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 낙향을 하는 것이 좋겠군. 선비는 고향인 충청도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선비가 길을 떠난 날은 유난히 춥고 눈보라가 심했습니다. 묵묵히 눈보라를 해치며 길을 가던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멀리 주막이 보였어요. 저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야겠군. 선비는 주막을 향해 가던 길에 정신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있는 한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린 여자아이도 있었어요. 선비는 놀라서 그 부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무슨 일이오. 이 추운 날 눈길에 쓰러져 있다니. 자세히 보니 두 사람이 입은 의복은 남루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또 광대뼈가 불쑥 튀어나올 정도로 마른 것이 며칠은 굶은 듯 했어요. 이보시오. 정신을 좀 자리시오. 오늘 같은 날 이대로 입다가는 얼어죽기 십상이오. 선비가 흔들어 깨우자 간신히 논을 뜬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골에 살다가 생활이 여의치 못해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여비가 다 떨어진 데다 딸아이가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지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 덜덜 떨면서 힘없이 대답하는 남자를 보니 선비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넉넉한 처지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선비는 입고 있던 털조끼를 벗었습니다. 이런 아이의 몸이 불덩이가 꾸려. 선비가 털조끼로 아이를 쌓아 안으며 말했어요. 힘을 내서 나를 따라오시오. 저 주막에 가면 욕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선비가 재촉하자 부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선비를 따라갔습니다. 가까스로 주막에 도달한 선비는 따뜻한 방과 음식을 주문하고 의원을 불러서 어린아이를 진찰하도록 했어요. 몸을 녹이고 허기를 채운 그들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다행히 죽어가던 아이도 건강을 회복하는 기미가 보였어요. 다음날 서로 헤어질 때 선비는 자기 주머니에 남아있던 얼마간의 돈을 아이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안되나 노자에 보태 쓰시오.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염치없이 받겠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디 사는 뇌신지 알려주고 가십시오. 아이 아버지는 사양조차 못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니 그리 내세울 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비님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특히 우리 여식은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름 석자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이름을 알릴 일도 못 되는 것을 그저 주서 벼슬을 지냈던 이가라고만 알려드리리다. 선비는 이렇게 말하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남은 부부는 떠나는 선비의 뒷모습을 보고 고마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겨울에 처자를 이끌고 살길을 찾아 한양으로 올라갔던 사람은 김한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한구는 다행히 한양에서 자리를 잡아 그때 병들었던 어린 딸을 곱게 길렀습니다. 김한구 부부는 이제 살만해졌지만 지난날 눈길에서 선비의 도움을 받았던 일을 자나 깨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 선비의 따뜻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린 벌써 눈길에서 얼어 죽었을 게다. 김한구의 어린 딸은 어릴 때 자기를 살려준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김한구의 어린 딸이 15살이 되었을 때 왕비가 되었습니다. 중전은 불우했던 과거를 딛고 한 나라의 왕비라는 존귀한 몸이 되고 보니 이름 석자도 모르는 그 선비의 은혜가 더욱 사무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중전은 임금님에게 자기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름 모르는 선비에게 은혜를 받은 일을 아뢰고는 눈물의 글썽이었지요. 소첩이 그 사람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의 도리를 다했다고 하겠습니까? 전하, 부디 저의 은인인 그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중전의 이야기에 감동한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갸륵한 일이구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짐이 어찌 중전을 만날 수 있었겠소.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승지를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예전에 조서벼슬을 지낸 사람 중에 충청도가 고향인 이 암흑애를 수소문하여 곧 입궐하라는 명을 전하라. 예, 승진은 그날부터 예전의 조서벼슬을 지냈고 충청도가 고향인 이 암흑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던 선비는 너무 가난하여 끼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 선비의 집으로 어느 날 뜻밖의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선비는 깜짝 놀랐지요. 곧 정신을 차린 선비는 왕명이 적힌 도루마리에 두 번 절을 하여 왕의 부름에 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난 선비는 며칠 후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부원군 김항구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선비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부원군의 집으로 가니 황송하게도 부원군이 버선바르로 달려나와 선비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원군은 몸둘바를 몰라하는 선비를 친히 큰 사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에는 마치 귀빈을 위한 것인 듯한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었지요. 여기 앉으시지요. 선비는 부원군이 안내하는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나를 알아보시겠소. 오랫동안 시골에서 잔채가 어찌. 선비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5년 전 어느 겨울날 길에서 죽어가는 가족을 살려준 일은 기억하고 있소. 15년 전이라 아니 그걸 어찌하시고 그렇다면 선비는 그제야 전후의 일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15년의 전 일을 기억해낸 것이지요. 그렇소이다. 그때 이공께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중전마마입니다. 이 모든 영광이 이공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동안 이공의 은혜를 갚을 날을 자나깨나 바라왔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원군은 애들이 생각나서 눈가에 눈물이 어렸습니다. 선비는 그날 밤 부원군에게 진심어린 치아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튿날 임금님을 배우니 임금님은 선비의 어진 마음씨를 치아하며 높은 벼슬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선비의 가문은 자손 대대로 용성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빨간물의 연못 도조는 젊었을 때부터 활을 잘 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활을 어깨에 걸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냥을 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들어갈 적엔 언제나 빈손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빠짐없이 토끼나 산돼지 같은 것들이 등에 잔뜩 지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많은 짐승을 잡아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저녁밥을 먹은 잭시로 잠이 들었는데 흰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도조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부탁 한 가지가 있어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소. 아니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용이 아니오? 그렇소. 나는 당신 집 앞에 연못 안에 살고 있는 용이오. 그런데 갑자기 내게 부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오? 나는 처음부터 이 연못에서 살아오고 있는 터인데 난데없이 검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내 연못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런 무례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오? 그놈을 당장에 쫓아낼 일이지 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오? 그대로 두고 싶어서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놈이 나보다 힘이 세고 어찌할 수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 끝에 당신을 찾아온 것이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도조는 흔쾌히 생락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나는 활을 잘 쏘니까 그놈을 당장에 활로 쏘아 죽이겠소. 고맙소. 그러면 당신만 믿고 돌아가겠소. 그러고서 물러가 버리더니 이내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이 틀림없었지요. 도조는 그 풍덩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그러고는 이내 또 잠이 들었는데 금방 돌아갔던 그 용이 다시 나타나서 도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시겠다니까 고맙긴 하지만 그 검은 용이란 놈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다시 온 것이오. 그 점은 걱정을 마시오. 내 화살 한 개만 맞으면 제 아무리 천하에 없는 놈이라도 단번에 죽고 말 테니까.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서 도조는 활을 집어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밖으로 따라 나오면서 도조를 보고 물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왜 활만 가지고 나가시고 짐승 묶어올 새끼줄은 안 가지고 가시는지요? 오늘은 그런 일이 있다. 너는 집에 들어가 있거라. 연못가에 와보니까 벌써 용 두 마리가 크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서 이리 뒹굴고 절이 뒹굴고 하늘하고 물결이 하늘로 치솟고 뒤엉켜있는 몸이 물 위로 들려지기도 하고 물속으로 잠기기도 했지요. 활줄의 도조는 화살을 먹였습니다. 한 번 탕하기만 하면 용 한 마리는 영락없이 죽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겨냥을 하고 있는데도 화살이 잘 나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래 놓아두었다가 두 마리가 다 기운이 빠져서 한꺼번에 죽고 말판인데도 도조의 화살은 마냥 그대로 활줄에 먹인 채로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조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두 용이 한 대 엉켜서 뒹굴는 그 동작이 너무도 빨랐기 때문에 어느 것이 흰 용이고 어느 것이 검은 용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활을 잘못 쏘았다가는 검은 용을 쏘다가 엉뚱하게 흰 용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그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도조는 혼잣소리를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흰 용이 또 나타나서 도조에게 원망하듯 말했어요. 어찌하여 활을 쏘지 않았소. 참 미안하게 됐소. 그렇지만 난 나대로 사정이 있었던 거요. 무슨 사정이 있었단 말이오. 활을 쏘기는 쏘려고 했는데 둘 다 똑같이 보이니 차마 무작정 쏠 수는 없는 형편 이었단 말이오. 둘 중에서 꼬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나고 꼬리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검은 용인 걸 모르셨군요. 이번엔 꼬리가 나중에 나오는 놈을 보면 꼭 쏘아주시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이번에 야말로 실수가 없이 할 수 있겠지요. 잠을 깨고 나서도 도조는 흰 용을 생각하니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색이 활을 잘 쏜다는 사람으로서 그만한 청 하나쯤은 들어주지 못한 데서야 될 말인가 하는 생각에서 였어요. 도조는 다음날도 아침밥을 먹고 난 뒤에 활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그때도 전날과 같이 어린 아들이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 오늘도 활만 가지고 나가시고 새끼줄을 안 가지고 가시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럴 사정이 있다. 도조는 연못을 향해 걸어 나오면서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옛말에도 남아이런 중천금이란 말이 있지요. 사나이의 한마디 말이 천금보다 무겁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두 번이나 꿈에 찾아온 흰 용에게 꼭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그놈의 검은 용을 쏘아 죽여주려니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연못에서는 또 진작부터 싸움이 붙어 있었어요. 웅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물방울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봤더니 과연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전날 전날과 같이 두 용이 서로를 감고 물 위로 올라왔다가 물속으로 자지러들었다가 하는데 어떻게나 동작들이 빠른지 어느 것이 흰 것이고 어느 것이 검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기가 전날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화를 꽉 지고서 있는 도조의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차 있었어요. 두 용이 싸움하는 광경을 보고 있으려니 자기 자신이 그 두 마리의 용만큼이나 힘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도조는 이러고만 서있을 게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간밤의 꿈에서 말해주던 흰 용의 말을 되새겨봤습니다. 그래 맞아 나중에 나오는 꼬리가 그놈의 검은 용 꼬리라고 했지. 도조는 활줄에 화살을 힘추어 먹이고 먼저 나오는 꼬리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나오는 꼬리가 보이기 무섭게 탕하고 활줄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핑하고 날아갔던 화살이 뒤에 나온 그 꼬리에 가서 정통으로 꽂히는가 했더니 벼랑간에 검은 용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철석하고 물의 도로 떨어지면서 미친 듯이 못을 빙빙 돌았습니다. 싸움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가 무심결에 화살을 맞아 아픔을 참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몰래처럼 연못을 빙빙 돌던 검은 용은 나중엔 그럴 힘도 없었던지 그만 입에서 뻘건 피를 줄줄 흘리면서 느리게 돌다가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죽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피는 그대로 쏟아지는 것인지 연못의 물은 갈수록 새빨개 졌습니다. 단 한 발의 화살에 실수가 없도록 힘을 너무 센 탓이었는지 도조의 팔에서도 맥이 탁 풀렸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해가 지기까지도 무엇을 했는지 언제 저녁밥을 먹었는지 조차도 모를 만큼 피곤해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흰 용이 꿈에 나타나 도조에게 절을 했지요. 오늘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도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 해서 적잖이 주의를 하고서 화를 쏘았습니다. 덕분에 이제부터는 전과 다름없이 마음을 놓고 연못에서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도 마음으로 진비질 깨끗하게 갚았으니 마음이 홀가분하구려. 흰 용은 잠시 머뭇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잊고서 뭘로 갚아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천만의 말씀이시오. 내가 처음부터 무슨 보답을 받자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일이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소원이 있으시면 사양 말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욕심이 없는 도조는 고개를 내자었습니다. 당치 하는 말씀이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농사나 짓고 사냥이나 하고 사는 것이 제일 마음이 변하오. 그 밖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소. 참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 보답으로 당신의 자손 가운데서 이 땅에 임금이 들분 한 분을 점지해 주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아니요. 당신의 자손대에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인물이 나게 될 것이오. 이래서 도조의 손자인 이성계가 나와 고려를 뒤엎고 조선왕조를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화 돼지의 자손 옛날 어느 마을에 동고 암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는 금빛을 한 돼지 한 마리가 살고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심술뿐 아니라 조화가 무쌍해서 사람으로 변해 천연덕스럽게 악한 짓을 하는 때가 많았지요. 설날 추석 명절 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날 같은 땐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큰 부채를 손에 들고 있으니까 누구도 그가 돼지인 줄을 알턱이 없었습니다. 금 돼지는 곧잘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지요. 아 오늘따라 장판에 물건들이 많이 나왔네요. 뒤를 돌아보면 멀쩡한 보통 사람 차림음으로 의아해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장사꾼 까지도 평일보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이 금 돼지는 원님으로 내려오는 사람의 부인마다 납치를 해서는 자기의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철산에 부임해 오는 원님들은 먼저 겁부터 먹고 오는 형편 이었습니다. 금돼지의 술책이 하도 뛰어나서 원님 부인들이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납치를 당해가는 것인지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철산군은 거의 패군이 되다시피 되어 있었어요. 내려가면 부인을 빼앗기고 내려가면 부인을 빼앗기고 하니 누구도 서울에서 철산군수로 내려가기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님까지도 몹시 낙심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덕이 없어 이런 괴변을 만나는 게 뭐겠나 그렇지만 고의를 비워둘 수는 없는 형편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며 중신들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키가 팔척이나 되고 몸집이 집단만큼이나 큰 장수한 사람이 나타나서 임금님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대왕께서는 그 소임을 소인에게 맡겨주소서. 임금님은 반가워서 눈이 커지며 반짝 빛났습니다. 그대가 진짜 철산군수로 내려가주겠단 말인가. 예 소인에게 철산군수를 제수해 주신다면 반드시 그 금돼지라는 괴물을 퇴치한 뒤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대가 참으로 내 근심을 덜어주는군. 이제야 모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어. 그럼 오늘부터라도 곧 내려가 불안 속에 있는 민심을 바로잡아주길 바라오. 부인을 데리고 철산 고울로 내려간 장수는 부임 즉시로 부하관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나는 금돼지란 놈이 군수의 부인들을 통고함산으로 납치해갔단 말을 들었는데 납치되어간 군수 부인이 모두 몇 사람인가. 네 사람이 올시다. 모두 어떤 때에 붙들려 갔는가. 부임에 온 전날 밤 이었습니다. 붙들려 가기만 했다니. 그렇게 모두 방비를 허술하게 했었단 말인가. 방비를 허술하게 했겠습니까. 문을 안으로 꼭 걸고 집 밖엔 소십 명의 하인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어느 틈에 빼내가는지 사람의 재간으로는 알 도리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엔 내 아내 되는 사람도 그와 같이 붙들려가게 될 거란 말인가. 그 말에는 한 사람의 관원도 대답하지 못하고 모두 입만 다물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장수원님은 한숨을 후 내쉬었지요. 도대체 국록을 먹고 산다면서 너희들은 뭘 하는 것들이냐. 군수의 부인이 내 사람이나 붙들려가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니. 역시 관원들은 입을 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사람이나 붙들려가도록 마땅한 방어책을 하나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으니 사실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장수원님이 얼굴을 번쩍 들었습니다. 너희들로도 해볼 도리가 없다니 내가 한번 계책을 세워보겠다. 너희들은 이 길로 각각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밤 안으로 명주실 오천발을 구해오도록 해라. 명주실리 옵니까? 그렇다.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튼튼한 명주실 말이다. 관속들은 모두 서로의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명주실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해서였지요. 어쨌든 간에 관속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 급히 명주실을 구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새로 보임해 온 원님의 엄한 명령이라 그 시각까지 명주실을 대령하지 못한다면 무슨 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깜빡지고 거리에 한등 두등 등불이 켜지기 시작하자 저마다 명주실을 구해둔 관속들은 일제히 원님이 있는 동원 안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모두 들러김없이 명주실을 가져왔겠지. 예, 모두 모으면 들림없이 오천발은 될 것이옵니다. 그래 수고들 했다. 그 마루 위에 놓아두고 돌아들가거라. 관속들은 청사를 물러나오면서도 모두 마음속에 의문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지 새 원님은 그 명주실을 가지고 뭐에다 쓰겠다는 걸까? 글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군. 설마하니 그 명주실로 금돼지를 묶자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조화무쌍한 금돼지가 날 묶어줍시오 하고 두 발을 내밀고 있을 줄 알아?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원님은 그 명주실 끝을 부인의 치마 끝에다 꼭 메워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밖에서 보시락 소리만 나도 눈을 퍼뜩 뜨고서 저고리 구름에 채워져 있는 장도칼로 무찌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참을 있어봐도 밖에서는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하나도 들려오는 것이 없었지요. 이상하다 내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줄을 알고서 그놈도 나타나기를 포기했나? 그러고 있을 때 아내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님은 벌떡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 나가보았지요. 부인이 나간 것은 금방인데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었고 나아가서 있을만한 곳을 모두 뒤져보아도 부인의 자취는 없었습니다. 옳거니 이게 바로 그 금돼지란 놈이 조화를 부린 거로구나. 돌아와서 보니 명주실이 자꾸만 풀리고 있었어요. 음 내가 꽤를 잘 내었기에 다행이지 이제는 내놈도 내 손에서 죽고야 말리라. 날이 새기를 기다려 원님은 그 명주실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그 실은 예상했던 대로 동고 암산으로 향해 있었어요. 한참을 올라가니 큰 바위 꼴이 보이는데 명주실은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굴 안을 들여다보니 온통 깜깜했어요. 아무리 장수 원님이라 하지만 약간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자기의 부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무서움 쯤은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었지요. 가만 가만 안을 더듬어요. 들어가니 한참 만에 환한 불빛이 비쳐 나왔습니다. 보니까 촛불 아래에서 여인 몇 사람이 앉아 모두 수심에 잠긴 채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필시 그 금대지란 놈은 외출을 하고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옳지 자네들이 모두 금대지란 놈한테 붙들려 와 있는 전임 군수들의 부인일 테지. 그 여인들 속에 자기의 부인이 보였을 때 군수는 반가워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이고 영감 제발 저를 이 굴 안에서 빼내가 주세요. 다른 부인들도 모두 애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다 금대지놈에게 붙들여 들어온 여자들입니다. 꼭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원님은 여인들을 보고서 물었습니다. 글쎄 내가 힘이 지는 데까지 당신 애들을 빼내드리도록 노력하지요. 그렇지만 나도 힘에 한계가 있는 것이니 꾀를 써야겠습니다. 그놈이 가장 겁을 먹는 게 무엇이던가요? 그것은 물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놈이 돌아오거든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겁이 나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고 있을 때 밖에서 버석버석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금돼지란 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서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세요. 과연 불빛 아래에 나타나는 놈은 살이 통통하게 찐 괴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갑작스레 그를 반기면서 아양을 떨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시지요? 밖에서 불편한 일이나 없으셨고요. 저희들이 걱정을 얼마나 했다고요. 나를 걱정했다고? 내가 천하에서 제일인데 걱정은 왜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넓은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라도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당신을 위해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당신을 보호해드릴 게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힘으로는 날 당할 놈이 한 놈도 없지만 딱 한 가지에만 나는 꼼짝을 못 하지 그게 뭔데요? 시시한 거야. 사슴 가죽인데 이상하게 그놈만 보면 오금을 못 쓰니 웃은 이야기지 뭐야. 장소원님은 몸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지닌 도장집이 사슴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내고는 그 도장집을 들고 나가 괴물의 코앞에다 들이대고는 소리쳤지요. 이놈아 네 눈에 이 사슴 가죽이 보이느냐? 그러자 갑자기 금돼지는 벌벌 떨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원님이 그놈을 붙잡아 장도로 무찌르니 금방 죽고 말았어요. 금돼지는 죽고 모든 것이 평온해졌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소원님의 부인이 끌려갔을 때 벤 금돼지 새끼를 열 달 만에 낳았는데 그 아이의 형상이 꼭 돼지 같았어요. 그 아이가 자란 후에 신라의 학자로 유명했던 최치원 이란 인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 뒤부터 이 지방 에서는 최 씨 성을 가진 사람을 돼지의 자손 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 많은 원님 함경북도 경흥 고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원님이 되어 지방으로 내려오는 벼슬아치들 중에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는 원님은 어떨까 하는 기대보다는 또 어떤 도정놈이 오는가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원님마다 백성 잘 다스릴 생각은 손돈만큼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백성의 기름을 짜내 재물을 모아갈까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이 그들 탐관 오리들의 실태였습니다. 그때 새로 부임해 내려온 원님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새 원님은 부임 첫날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재물 긁어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듣거라 크게 지르는 소리에 동원안이 쩡쩡 울렸어요. 동원이란 지금의 군청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봐라 너희들 들었느냐 예 부하 관속들이 엎드리면서 일제히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 아전들 중 수리가 누구냐 아전이란 동원안에서 사무보는 서기들인데 수리란 그들 중에 우두머리를 말했습니다. 새 원님이 수리가 누구냐고 모른 것은 수리도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아 부자가 되어 있을 테니 나는 그놈의 등을 처먹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전들이 아무 대답을 안고 있자 새 원님은 화를 내어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경흥고울의 아전놈들은 모두가 귀머거리들이란 말이냐 왜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이 없느냐 그러자 한 아전이 고개를 쳐들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술이 깨없어 현지 병환이나 자택에서 치료 중에 있어옵니다. 아니 누구의 앞이라고 그깐 놈의 소리에게 깨없어라고 그렇게 말하고도 내심으로는 그놈이 얼마나 돈이 많고 범내기에 저렇게 동료놈들이 존대를 하고 있을까 해 마음의 기대가 컸습니다. 돈이 많은 놈이라야 자기가 털어갈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이었지요. 오만불순한 놈 사또가 부임을 해왔는데도 감히 병중이라 핑계대고서 내 앞에 인사를 하러 나오질 않고 있다니 지금 당장에 가서 그놈을 잡아드리도록 하라. 세원님의 부로령이 떨어지자 벌벌 떨고 있던 아전들은 소리를 묶어 오랏줄을 감아 들고서 모두 급히 동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정어정 했다가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몰라 겁에 질렸기 때문이에요. 얼마가 지나자 산문 밖에서 웅성웅성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니만 살이 뚱뚱하게 찌고 살빛이 허연 남자 하나가 아전들의 어깨에 메어진 채로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나마나 수리놈임이 틀림없었지요. 오랏줄에 손발이 꽁꽁 묶여져 있는데 머리에는 관도 쓰지 않고 상투바람인 채였습니다. 세원님은 속으로 만족한 웃음을 지었지요. 저만큼 신수가 좋아보이는 놈이면 틀림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테고 돈이 많으면 그게 모두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기대에서 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이 된 일일까요? 세원님은 수리를 잡아온 아전들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 돌대가리 같은 놈들아 내가 수리님을 공손히 모시어오라 했지 누가 저렇게 묶어서 오라더냐 빨리 풀어드리지 못할까 아전들은 겁이 나서 하라는 대로 대답은 했지만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길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묶어가지고 오라 해놓고서 갑자기 공손히 모셔오라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오라줄을 벗고 대청 아래 꿇어 앉아있는 수리를 내려다보고서 새원님은 매우 인자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에 매를 쳐서 제모를 뺏는 것보다는 순순히 술책을 써서 꼼짝 못하게 제모를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대가 수리렸다. 예 제가 수리입니다만 며칠 전부터 알아온 병으로 해서 그만 사또전의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전만의 말씀이지 어린애에게 말하듯 친절을 다했습니다. 실은 내가 내려올 때 상감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이 있었거든. 수리는 재주가 비상한 인물이라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이 없는 이라 하시면서 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재주가 많은 수리로서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그러면서 세원님은 또 속으로 껄껄껄 만족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내 아무리 재주 많고 꽤 많은 놈이더라도 나의 이런 계량만은 꼼짝없이 걸려들고 말리라. 수리는 잘 들어보라. 내가 부탁하는 주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 하나 하고 심리탕 하나 하고 백 가지 나무를 바쳐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잘 들었겠지. 세 가지 물건을 사흘 내에 바치되 만일에 일각이라도 시각을 어기어서는 안 된다. 내 말 뜻을 알겠나. 기가 막힌 수리는 울상이 된 얼굴로 원님을 쳐다봤습니다. 사또 아리님 아니야 아니야 수리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잘 아네. 베일런 하고서 사흘 내에 바치되 만일에 일각 아니 일각이 아니라 반각이라도 시각을 어기었다간 대형을 면치 못한다. 갑자기 표독해지는 세원님의 표정이었습니다. 만일에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간 옥에 가두어놓고 매를 쳐서 수리의 재물을 송두리째 먹어보리라는 심포인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로 수리는 몸저 들어 누워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고 심리탕이란 무엇이며 또 백가지나 되는 나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해서 였습니다. 수리가 알아 누워있는 소리를 듣고서 열 살 되는 어린아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알아 누우시는 겁니까? 내가 사흘 뒤에 매를 맞게 됐으니 어떻게 알아들어 눕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더니 아들은 깔깔깔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참 극한일로 병이 나셨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제 아무리 욕심많은 원님이라 하더라도 어안이 벙벙해 뒤로 팔쩍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흘 뒤에 큰 상을 하나 차려 가지고 들어가니 원님은 코웃음을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가지고 왔느냐? 그런데 내가 주문한 것은 안 가지고 오고 이런 게 다 뭐지? 사또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은 하늘 탈이 올시다. 이것을 속담으로는 하늘의 울타리라고 하오니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사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리 두 마리로 끓인 탕 이올시다. 그러니 두 오리를 합치면 심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것은 흰 가지를 묻힌 나무리 흰 가지를 한편으로 백 가지라고도 하는 게니 이것이 백 가지 나무리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또 나으리의 분부대로 해가지고 온 것이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사또 원님은 정신나간 사람같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죽 짜는 술책으로 수리를 벗겨 먹으려다가 도리어 수리로부터 멋지게 한방 얻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새 원님은 이 수리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빈틈없이 하는 말에 원님은 더 어떻게 트집을 잡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원님은 거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귀엽고 놈의 재산을 손안에 넣고 말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수리의 말대로 내가 부탁했던 세 가지 주문은 다 합격이 된 거야. 그런데 내가 깜빡 잊고서 한 가지 더 주문하는 걸 잊었지 뭔가. 뭐 쇼입니까? 얼음 한 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걸 잊었단 말이야. 이것도 사흘 안에 바취되 만일에 일각이라도 시간을 얻여선 안 되지. 그 결과는 수리가 잘 알고 있을 테지. 새 원님은 징그럽게 웃어 보였지만 수리는 이 한여름에 얼음을 어디 가서 구해오나 싶어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금방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저 악독한 원님이란 놈이 기어코 나를 말려주기로 한 것이니 하며 걱정이 들었지요. 사흘이 가깝도록 알아들어 누워 있자 이번에는 여덟 살 나는 딸아이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다 나왔던 병이 또 이렇게 다시 난 거예요? 얘야 병이 안 나고 견딜 수 있는 일이 겠느냐 새로 내려온 원님이 이 온유월 한여름에 얼음을 구해오라니 나는 꼼짝없이 매를 맞아 죽게 됐지 뭐 겠느냐 아니 아버지 그만한 일로 해서 병을 앓고 있으세요? 안심하시고서 이 일은 제게 다 맡겨주세요. 딸아이는 약속시간 이전에 수건으로 덮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서 동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놈이 오늘에야말로 벗어날 도리가 없겠지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던 원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녀를 보고 물었습니다. 넌 뭘 하는 아이냐 수리의 딸이 올시다. 아버님께선 병원이 나서 누워 계시기에 제가 대신해서 얼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음을 가지고 왔다고 어디 보자. 그러면서 원님이 수건을 벗겨보니 하얀 그릇 안에는 맑은 물만이 찰랑찰랑 차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얼음이 아니고 물이지 않느냐. 예 처음 떠날 때는 얼음이었는데 오는 동안에 날이 더워서 얼음이 그만 다 녹아 그렸습니다. 소녀가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새 원님이 처음 가졌던 욕심은 여지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새 원님은 수리네 가족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쌀 한 섬을 얻은 바보 모두가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는 짓마다 엉뚱하니 그렇게 부를 수밖에요. 하루는 그 바보가 항아리를 사러 장에 갔습니다. 아주머니 항아리 하나 주세요. 알아서 하나 골라가 주인 아주머니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바보는 이것저것 항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아리는 모두 엎어져 있었어요. 아주머니 항아리들이 입이 없는데요. 주인 아주머니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거꾸로 뒤집어봐. 바보는 항아리를 뒤집어보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항아리들이 밑이 다 빠졌어요. 바보가 다시 항아리를 사러 갔습니다. 큰 것은 60전 작은 것은 30전 이라고 했습니다. 바보는 30전을 내고 작은 것을 하나 사갔어요. 이렇게 작은 것을 어디에 쓰려고요. 좀 큰 걸로 사오세요. 아내의 말에 바보는 다시 장에 갔습니다. 이건 너무 작아서 못 쓴대요. 큰 걸로 바꿔주세요. 먼저 돈을 내야지.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보는 눈이 동그레져서 소리쳤습니다. 아까 30전 드리고 방금 작은 항아리를 드렸잖아요. 합쳐서 60전 맞죠? 그러더니 큰 항아리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바보가 밤과 차 감과 식초를 팔러 다녔습니다. 밤차 감초 사시오. 그러나 하루종일 외치고 다녀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은 밤 감은 감 차는 차 초는 초 이렇게 따로따로 외쳐야지요. 다음날 바보는 다시 물건을 지고 나왔습니다. 밤은 밤 감은 감 차는 차 초 따로따로 사시오. 바보는 아내가 시킨 대로 외쳤지만 역시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바보는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샜나? 밖이 화내서 내다보니 마을 창고가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만 자는 것 같았어요. 이장님께 알려야겠다. 서둘러 나가던 바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런 꼴로 어른을 찾아뵐 수는 없지. 그러더니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끓였습니다. 그 물로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한 다음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 었어요. 그러고는 부채를 댄 채 점잖게 이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장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바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장은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바보는 다시 조심스레 말했지요. 이장님 불이 났어요. 그러기를 수십 차례 마침내 이장의 아내가 부채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기 누구요? 누구 왔어요? 접니다. 창고에 불이 났어요. 뭐라고? 불이 났다구요? 그제야 이장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창고에 불이 났다구요? 이장의 아내는 곧바로 남편을 깨우고 집안 식구들을 몽땅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장은 옷도 입지 못하고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갔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창고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뒤였어요. 다음날 아침 이장은 원님에게 불려가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창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 바보 자식 때문에. 화가 난 이장은 집에 오자마자 바보를 불렀습니다. 이 바보야 불이 났으면 빨리 달려와서 대문이고 마르고 마구 두들겨야지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일어나서 불을 끄지 알았습니다. 바보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바보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이장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습니다. 바보는 이장집의 대문이고 마르고 마구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방문과 창문도 부서지도록 두드렸지요. 어디어디 이장이 놀라뒤 쳐나왔습니다. 어디에 불이 났나 이장이 물었습니다. 불이 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바보의 물음에 이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되내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흥을 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그가 바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좋아. 만약 하시면 한 번 하실 때마다 쌀 한 섬 내기예요. 좋다니까.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바보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주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영주님이 가마를 타고 가는데 소리개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왔지요. 소리개는 영주님 옷에 찍 똥을 싸고 날아갔어요. 하인들이 화를 내면서 화를 쏘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영주님이 소리개가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가서 새옷이나 내오너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흥을 깨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영주님이 다시 가마를 타고 가는데 아까 그 소리개가 쫓아왔어요. 이번에는 소리개가 영주님의 칼집에 똥을 싸고 갔지요. 하인들은 다시 화를 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영주님이 말리더니 소리개가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가서 새칼이나 내오너라 하는 거예요. 흥을 깨는 사람은 그런 하다가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보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영주님이 다시 가는데 소리개가 또 쫓아와 이번에는 영주님의 머리 위에 찌익 똥을 쌌습니다. 하인들은 이번에 화를 쏘려고 했어요. 그러자 영주님이 소리개가 한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가서 새 머리나 하나 가져오너라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얼른 달려가서 영주님의 새 머리를 가져왔어요. 그러자 영주님은 똥 묻은 머리 대신 새 머리를 얻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침내 흥을 깨는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바보가 막고함을 쳤답니다. 옳지 쌀 한 섬. 그렇게 해서 바보는 쌀 한 섬을 얻었습니다. 이 바보 정말 바보가 맞는 것일까요? 오늘의 동화 시골 친구와 도시 친구 일요일마다 도시 친구는 시골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나왔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 그러면 시골 친구는 일을 하다 말고 달려왔습니다. 그래 먼 길을 노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나. 시골 친구는 일요일마다 매번 찾아주는 도시 친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마다 감자 등 이것저것을 챙겨주었어요. 이거 번번이 미안하네. 무슨 소린가? 나야말로 매번 자네만 오게 해서 얼마나 미안한데. 어느 날 도시 친구가 닭장 안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네는 닭을 많이 치니 달걀은 마음껏 먹겠군. 그 말에 시골 친구는 달걀을 한 꼬럼 쌌습니다. 이 정도면 자네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겠나? 그러자 다음 일요일에는 씨암 탁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놈 참 맛있게 생겼군. 이번에도 시골 친구는 어김없이 씨암 탁을 잡았습니다. 가져가서 푹 고아먹게. 그런 식으로 도시 친구는 매번 물건을 가져갔고 시골 친구는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게 축하하네. 부디 잘 살게. 고맙네. 시골 친구는 도시 친구의 축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라고는 씨암탕 네 마리와 달걀 마흔 개를 싸주었지요. 이젠 이런 것도 받아가면 안 되는데 자네 아내가 싫어할 거 아닌가? 무슨 소린가? 내가 결혼한 것과 우리 우정은 아무 상관이 없네. 앞으로도 자주 오고 가져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가져가게. 시골 친구의 말에 도시 친구는 흐뭇하게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도시 친구는 일요일마다 찾아오고 시골 친구는 번번이 물건을 싸주었어요. 가을거지가 끝났을 때는 술에 갖가지 물건을 실어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시골 친구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싫어 싫어 보내기 까지 하고 그거야 먼 길 온 친구가 고마워서 그러는 거 아니오. 그 친구 아니면 누가 이 먼 곳 까지 날 찾아오겠소. 그럼 당신은 한 번이라도 그 친구 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오는데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친구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아내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보셔야죠. 그게 친구에 대한 예의죠.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혹시 속으로 섭섭해하면 어쩔까 싶기도 했어요. 며칠 후 시골 친구는 처음으로 도시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날 보면 그 친구가 얼마나 반가워할까. 새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채 시골 친구는 잔뜩 기대를 하며 도시 친구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게 나왔네. 어 자네가 웬일인가. 그런데 도시 친구는 전혀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왔으면 조만께. 자리를 권하면서도 귀찮은 표정이 영역했습니다. 얼싸 안으며 반겨주리라 생각했던 시골 친구로서는 뜻밖의 일이었어요. 자네 혹시 내게 섭섭한 일이라도 있었나? 그러자 도시 친구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실은 오늘 임금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백마를 도둑맞았네. 그래서 병사들을 풀어 백마 탄 사람들을 몽땅 잡아들이고 있네. 그런 마당에 자네가 떡하니 백마를 타고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 그 말에 시골 친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그만 가봐야겠네. 괜히 어물거리다간 꼼짝없이 잡혀가지 않겠나? 어쨌든 얘기해줘서 고맙네. 모처럼 왔는데 그냥 가다니 잠으로 섭섭하네. 미안하네. 내 곧 다시 오겠네. 시골 시골 친구는 서둘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왜 벌써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시골 친구를 보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시골 친구는 숨을 돌린 후 사정 이야기를 했지요.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는 도시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일요일마다 친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지요. 두고 보라지. 그 다음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도시 친구는 어김없이 시골 친구를 찾아왔어요. 마침 시골 친구가 밭에 나가 있어 그의 아내가 대신 맞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시골 친구의 아내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시 친구가 놀라서 물었어요. 글쎄 우리 그이가 귀신에 씌었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뇨? 아무나 보면 방망이를 휘두르지 뭐예요? 어제도 마을 사람 며치 팔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졌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귄 친구를 보면 제정신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제발 가지 마시고 그이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 그게 도시 친구는 어물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골 친구가 오는 것이 보였어요. 제가 급한 일이 있는데 그만 깜빡 잊고서 그러더니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왜 저 친구가 왜 저러는 거요? 시골 친구가 쫓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방망이를 빌리러 왔다더니 갑자기 시간이 없다며 저렇게 가지 뭐예요? 방망이라면 당신이 빌려주지 그랬소. 그러더니 가장 튼튼한 방망이를 집어 들고는 도시 친구를 쫓아 갔습니다. 여보게 방망이 여기 있네. 아이고 저 친구가 정말 미치긴 미친 모양이군. 방망이를 들고 쫓아오는 시골 친구를 보고 도시 친구는 더욱 기겁을 했습니다. 여보게 거기 서라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쫓고 쫓겼습니다. 뭔가 내게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군. 그렇게 불러도 들은 척도 안하고 가는 걸 보니 마침내 시골 친구가 멈춰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 도시 친구는 다시는 시골 친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골 친구가 챙겨주던 물건은 아까웠지만 목숨까지 걸고 얻어올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시골 친구도 서서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렇게 매정하게 가더니 한 번도 오지 않는군. 나쁜 친구 같으니. 그렇게 해서 시골 친구와 도시 친구의 우정은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적들의 소굴 옛날 옛날에 청나라 군사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그때입니다. 그 난리통에 아내를 잃은 성이 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사방을 유랑해 돌아다니다가 다음날 다음 날 섯달 금음날 일가집에 맡겨놓은 두 어린 자식들과 설이나 같이 셀 양으로 서울을 향해 올라오던 중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양주 땅에 흐뭇 헤맨다고 헤맨 것이 산길 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가시넝쿨이 아랫도리를 훑히고 솔가지가 얼굴을 찌르고 하는데 마침 눈앞에 다가와 있는 큰 바위 새로 빛이 비치고 있어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이 바위 안에 동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바위와 바위 새 사람 하나가 옆으로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밤을 새우리라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이 넓어지더니 이내 집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동굴 속에 마을이 있더니 한 큰 집에서는 대낮같이 불빛이 비쳐나오고 안에서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소란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밤이 깊다고 걱정될 일이 있나 달기 운다고 걱정될 일이 있나 오늘이 섯달 금음날 밤 인데 실컷 술이나 마시며 놀아보잔 말이야 술만 벌컥벌컥 마시면 무슨 재미인가요 노래라도 불러가며 술을 마셔야 흥이 나지요 그래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노래라면 뭐니뭐니 해도 여자들 노래가 제일이니 너부터 한 곡 불러봐라 우리가 어디 기생이나 술집 작부라도 해본 일이 있었던가요 이런 신세가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노래라도 부를걸 그랬다면 돈을 벌 편안하게 편안하게 살았지요 이것들아 이 마을 이름은 무수동이야 곧 근심이 없는 마을이란 뜻이지 그러니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마을인데 기생노릇 안 하면 밥 굶고 살 줄 알았더냐 자 긴 사설은 그쯤 끝을 내고 어서 노래 한 곡씩을 불러봐라 도대체 여기가 무얼하는 곳이며 이 방 안에 들어앉아있는 남자 여자들은 무얼하는 인간들일까요 뒤편으로 들어가 봤더니 나뭇가지에 등불이 걸려있고 아래에 우물이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여자 하나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뭘 하려고 이 밤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일까 인간은 동정을 살펴보리라 생각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물동이에 물을 기러 채우고 또 함께 들고 온 노쭈발에다 물을 떠 우물 옆에 바위 위에 올려놓더니만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을 비볐습니다 밝게 살피시는 하느님이시여 부디 저 도둑놈들을 모두 망하게 하고 우리 임선달 댁 아시님을 구원해 줍소서 임선달 댁이라면 나를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닌가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적대에게 잡혀간 내 아내도 저 안에 들어있단 말인가 임가가 나무에서 내려오자 여자는 기겁을 해 놀라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나는 도둑이 아니니까 겁을 내지 마시오 도대체 여기는 뭘 하는 곳이오 동네 이름은 무수동이라고 하는데 도적놈들이 이 동네를 점령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저 안에 있는 여자들도 다 도적들한테 붙들려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무엇보다도 우선 아가씨는 누구요 전 본시 풍덕에 있는 최진사의 종이었지요 재난의 난리통에 도적놈들한테 붙들려와서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들으니까 임선 딸댁 아씨님 어쩌고 하던데 그럼 그 아씨님이란 사람이 최진사 딸님이란 말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아씨님도 여기에 붙들려와 있는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난리통에 죽은 제 남편의 친구 되는 사람이 저 무리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제 청을 들어서 감히 그 아씨님의 몸엔 손을 못대고 있는 터이지요 임선달은 여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바로 그 풍덕 최진사 댁 사위인 임선달 이야 그래 내 내 아내의 행방을 몰라서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고 있었더니 여기와 있었군 그래 그럼 저 안에 있는 내 집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을까 최진사 댁 사위와 최진사 댁 종이 이런 곳에서 상봉했다는 것은 참으로 소설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임선달의 말을 듣고서야 최진사 댁 사위인 것을 알아보고서 여자는 너무 반가워 처음엔 말을 못하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자 이러지 말고 한시가 급한 사정이니 내 집사람도 떠들고 있는 저 여자들 속에 있는가 어서 말해보게 아닙니다 독방에 갇혀있는데 그 열쇠를 도정놈이 가지고 있으니 그게 문제입니다 소리가 들릴 테니 문을 두들려 붓을 형편도 못 대고요 우선 한번 부르기라도 해보면 어떨까 구리 깊어서 작은 소리로 부르면 안 들리고 큰 소리로 부르면 도정놈들이 먼저 들을 테니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럼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칼 쓰는 법이라면 세상이 다 알아주는 걸 너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게 아니냐 그렇지만 칼이고 송곳이고 빈손인데 여기서야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지요 서방님께서는 저 큰 방 마루 밑에 숨어 계시도록 하십시오 저놈들은 저렇게 술에 빠져 있으니 밖으로 나오는 일도 없을 게고 또 내일이 설이니까 아침부터 술 타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자들이 술에 정신을 잃고 있을 때쯤 해서 제가 들어가 춤을 출 거예요 네가 춤까지 출 줄을 알았더냐 춤을 잘 추어서 가 아니죠 그 자들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앉아 정신을 놓고 있는 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럴 때 서방님께서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와 괴수놈의 옆에 놓여있는 칼을 짚기 무섭게 단칼에 처치하십시오 그래 좋은 꾀야 죽기 아니면 살기판인데 무슨 짓인들 못해낼게 있겠느냐 어서 날이 새기만 기다려보자 과연 다음 날이 되니까 도정놈들은 아침부터 또 술을 시작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아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느냐 가축을 기를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오늘은 설날이 아니더냐 배가 터질 만큼 먹어보자꾸나 그 소리가 끝나자 웃음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놀던 것이 점심때 가까이나 되었을까요 떠들어대는 소리의 한편에서는 쿠르륵 쿠르륵 하는 코고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술들이 어지간히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옆에 세워놓고 있는 괴수 도정놈들은 먹는 기운도 남보다 대단했던지 쨍쨍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까지 술에 벌써 나둥 그러지다니 재미없다 잠을 자려거든 저희들 저소로 나가서 잘일이지 재미없게 이 술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을게 뭐란 말이냐 그러고 있을 때 바깥쪽으로부터 문을 보시시 열고 최진사 부엑댁 종이 들어갔습니다 3월 이에요 우리 부엑댁이 3월 아가씨가 등장을 해주었구나 그래 너도 술 생각이 나서 들어왔느냐 언제는 제가 술 마실 줄을 알고 있던가요 모두 맹송맹송하게 앉아 계시니까 춤을 쳐드리려고 들어온 거지요 괴수 도정놈은 방이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우리 부엑댁이 아가씨님이 춤까지 추워주겠다고 너희들 모두 일어나거라 우리 삼월님이 우리 앞에서 춤을 추워주겠단다 옛날의 종들은 이름이라는 것이 없고 팔려들어온 그 달 이름을 따서 정월이니 이월이니 하고 불렀습니다 삼월이는 위에서 말한 대로 죽은 남편과 친구인 도정놈 하나가 이 가운데에 있어서 특별히 부엑리를 맡아서 하도록 우대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수 도정놈의 불호령을 맡고서 코를 굴고 있던 도정놈들은 모두 겁을 내어 눈을 싹싹 비비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이 삼월이가 지금 춤을 추워주겠다는데 천지를 모르고서 잠들만 자고 있단 말이냐 삼월아 그래 춤 한번 추워봐라 삼월이가 두 활개를 버리고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한꺼번에 웃음소리가 터져 올랐습니다 잘 춘다 잘 추워 아니 삼월이가 언제 이렇게 춤을 배워놓고 있었지 자 우리도 한번 같이 추워볼까 아니다 머저리 같은 놈은 입을 닫고 삼월이의 춤이나 보고 있거라 이렇게 시끌시끌 질서가 몰란해 있는 틈을 타서 그때까지 마루 밑에 숨어 기회만 막 보고 있던 임선달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다시 숨을 크게 내쉬어 기운을 넣은 다음 문을 열고 살며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적놈들이 삼월이의 춤에 눈을 빼앗겨 정신을 잃고 있는 틈을 타 벽에 세워져 있는 칼을 집어들고 먼저 괴수 도적놈의 목을 쳤지요 그러고서 술의 곤드레가 되어 구경하듯 임선달을 쳐다보고 있는 다른 도적놈들도 해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독방에 갇혀있는 아내를 구출해 그 도적들의 굴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도적들의 소굴에 있던 모든 여자들을 다 구해내 나왔답니다 오늘의 동화 내일 식구의 영혼 아주 멀고 먼 옛날 어느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홀로 된 어머니가 여덟 살 난 개나리란 계집아이와 여섯 살 난 사내 아이를 데리고 살았어요 워낙 살림이 어려워 쌀똑에 거미줄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자연 산 사람의 집에 풀칠하는 것조차 어려웠지요 어머니는 삭방하나 삭바느질이라도 하려 했으나 일거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너나 없이 살기가 아주아주 힘들던 때였어요 어머니는 눈물과 한숨으로 끼니를 떼우는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서럽는 어린 것들은 어머니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칭얼댔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줘 어머니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지가 되어 밥 동량을 해서라도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어머니는 비척비척 이 집 저 집을 찾아가 동량 바가지를 내밀며 밥 한술만 주세요 하고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개나리네 식구는 어렵게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를 못한 어머니는 몸이 늘 골골했지요 그런데도 날마다 동량을 나갔습니다 거지라고 온갖 구박과 천대를 받으면서요 어쨌거나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며 밥을 얻어와야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차차 밥 동량을 하는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개나리네 식구를 딱하게 여긴 사람들은 동량 바가지에 먹던 밥을 덜어서 담아주었어요 그러나 개나리네 식구를 가엾게 생각하는 사람만 사는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개나리네 식구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개를 풀어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량 바가지를 발길로 걷어차 깨트려버리는 못된 사람도 있었고요 개나리네 식구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지 생활에 지친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맥없이 쓰러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이를 낳았어요 개나리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지요 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도 못뜬 채 식은땀만 뻘뻘 흘렸지요 어머니는 이따금 헛소리를 내지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갓난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가 간신히 젖꼭지를 입에 물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라붙은 젖꼭지에서 젖이 나와야 말이지요 여섯살난 개나리의 동생이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개나리가 갓난아이와 동생을 달래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배가 고파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날 개나리는 바가지를 들고 밥 동량을 나갔습니다 때는 한 겨울 이었어요 겨울 하늘은 얼음처럼 냉랭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너무나 싸늘했어요 개나리는 언손을 호호 불며 이 집 저 집으로 동량을 다녔습니다 그날따라 밥 동량을 주는 집이 한 곳도 없었어요 개나리는 걸으면서 울고 울면서 걷곤 하였습니다 날씨가 어찌나 춥던지 두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고드름이 될 정도였어요 어둑어둑 해가 저물 무렵 그때까지 개나리는 밥 한술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개나리는 이제 걸음을 옮길 힘조차 없었어요 개나리는 간신히 어느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엔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린 개나리가 동량 바가지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애틋한 눈길로 바라봤어요 할아버지를 보자 개나리는 그 자리에서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이런 하늘의 따님이 내 집을 찾아왔구먼 할아버지는 개나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발을 녹여주고 찬물을 떠다 먹였지요 개나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어린 것이 어쩌다가 동량을 나게 되었니 개나리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개나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식구들이 겪은 고통을 할아버지 한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 품에 얼굴을 파묻고 슬피 울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살림이 넉넉하진 못했습니다 혼자 가난하게 살아가는 할아버지 였어요 그러나 하는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이 드실 저녁밥을 개나리네 내 식구를 위해 몽땅 동량 바가지에 담아주었어요 개나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 밥을 다 주시면 할아버지는 뭘 잡수세요 내 걱정일랑 말하라 나야 다시 밥을 해 먹으면 돼 어서 가서 식구들과 나누어 먹도록 해라 개나리는 할아버지께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을 향해 다른 박지를 쳤지요 하루종일 굶고 있을 어머니와 어린 동생 그리고 가난아이를 생각하면 잠시도 걸음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동량밥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가난아이는 겨우 숨만 몰아시고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으니 그럴 수밖에요 여섯살 난 동생은 어머니 옆에 쓰러져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구요 하루종일 불을 떼지 않아 방안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개나리는 동량밥을 얻어온 자신이 대견스러웠어요 어머니 밥을 얻어왔어요 고마워 신할아버지가 당신이 잡수실 밥을 몽땅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머니 이 밥 드시고 어서 정신을 차리세요 가난아이도 살려야 할 게 아니에요 개나리는 동량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 물을 듬뿍 넣고 죽을 끓이면 어머니도 잡수고 어린 동생도 배고픔을 달랠 것 같았어요 개나리는 좋아라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개나리는 동량밥을 끓이기 위해 물을 붓고 솥을 깨끗이 닦았어요 한편 방안에선 어린 동생이 동량밥을 동량밥을 보고 두 눈을 휘둥그럽게 떴습니다 그러고는 손으로 아기처럼 밥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동량밥 바가지 안에 밥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도둑맞은 개나리는 솥을 깨끗이 청소한 뒤 밥을 끓이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빈 바가지를 끌어안고 멀뚱멀뚱 개나리를 쳐다봤어요 누나 배고파 밥 더 줘 동생의 눈망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나리는 눈앞이 아찔했어요 가슴이 막혀 그만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야속한 마음도 들었지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어머니에게 죽 한 그릇 해드리지 못할 걸 생각하면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개나리는 자기도 모르게 동생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동생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고 멍하니 누나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뒤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자 왠지 동생이 불쌍했습니다 개나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요 개나리는 철퍼덕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방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개나리는 번뜩 정신을 차렸어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식구들이 얼어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동양밥은 내일 또 얻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어머니가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할 텐데 아니 갓난 동생에게 뭘 좀 먹여야 할 텐데 개나리는 휘청거리는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떼감으로 쓸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푸라기와 마른풀만 잔뜩 쌓여 있었지요 개나리는 지푸라기에 불을 지펴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올랐어요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졸리지 개나리는 눈앞이 가물가물 했습니다 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가 얼었던 몸이 갑자기 녹았기 때문일 겁니다 개나리는 꾸벅꾸벅 졸면서 지푸라기와 마른풀을 자꾸만 아궁이 속으로 들이밀었지요 그러다가 개나리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안이 혼혼해지자 어머니와 동생도 잠이 들었지요 갓난 동생은 아까부터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으나 그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하늘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개나리네 집을 우연히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개나리네 집이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은 하늘에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개나리야 어서 깨어나야지 안타까이 소리쳤지만 깊이 잠이 든 개나리의 귀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나리네 오막살이는 이윽고 시뻘건 불길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꾸역꾸역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연기가 보름달의 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름달은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빌었어요 하느님 개나리네 내 식구를 거두어주세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느님 대신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알았어 하고 눈을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개나리네 내 식구가 불길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때 말입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개나리네 오막살이는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덩그러니 집터만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개나리네 오막살이 집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나무가 생겨났습니다 바람에 하늘거리던 꽃나무는 쑥쑥 자라나 꽃마물을 맺었지요 햇살다사로운 이른 봄날 꽃나무는 일제히 꽃마물을 터뜨렸습니다 노란 꽃님 네 개가 방긋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이 꽃나무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개나리네 내 식구처럼 몹시 가늘었습니다 네 개의 꽃잎은 마치 개나리네 내 식구가 다정하게 서로를 쳐다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개나리네 내 식구가 다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꽃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개나리네 내 식구가 죽어 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고는 개나리 꽃이라 이름 붙여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지혜로운 며느리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의 집안은 조상되는 벼슬도 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 때 이르러선 벼슬도 못하고 살림도 전보다 줄어들었지요 그래도 형네 집은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꽤 부자였습니다 논밭도 많이 있고 하인도 있고 마리랑 소도 있었지요 동생네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인지 살림이 형편없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제비들도 날아와 집을 짓고 종다리도 하늘 높이 날아다녔지요 하지만 봄이 되면 못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떨어져도 보리를 뱃 때까지는 먹을 게 없거든요 동생네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 살기 참 힘드네 왜그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데 그래도 양반이라 양반 체면은 지켜야 하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대가집이라 이름은 있으니 내놓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양반들은 손수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힘든 일은 다 하인들이 했지요 그런데 동생네는 다 커서 장가를 드려야 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생네 외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어요 아들 녀석이 다 커서 장가를 보내긴 보내야겠는데 어떤 며느리가 좋을까 우리 집안은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 좋은 며느리를 드릴 수 있을 거요 힘들어도 살림을 요령있게 해나갈 그런 며느리를 얻어야지요 부부는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암 그래야지 내 생각엔 방을 붙일까 싶네 우리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며느리를 찾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몰릴 거야 그럴까요 어차피 없는 집 언제라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으랴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이 마을 저 마을 방을 붙였어요 며느리 감 구함 우리 집안은 조상 대대로 벼슬을 한 좋은 집안임 우리는 쌀 한 말로 한 달 동안 하인까지 다섯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원함 그런 며느리 감 이라면 양반이 아니라도 좋음 방을 붙이자 돈은 있어도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상인 집안의 딸들이 솔깃 대 했습니다 저 집에 시집만 가면 양반 노릇을 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어떻게 쌀 한 말로 다섯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야 다른 건 다 참아도 배 고르며 살 자신은 없어 난 포기할래 아니야 그래도 양반만 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 내가 그 집 며느리가 될 테야 처녀들 가운데 한 명이 나서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진짜 며느리가 되기 전에 시험해 볼 일이 있어요 먼저 쌀 한 말로 한 달을 살아보는 거예요 쌀 한 말로 반찬 사고 밥하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처녀는 아찔해졌습니다 쌀 한 말로는 밥도 모자랄 텐데 그걸로 반찬까지 사라고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해보기는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쌀 한 마를 서른 개의 봉지에 나눠 담고 다시 셋으로 나누었더니 겨우 한 끼에 쌀 한 그릇도 채 안 나왔습니다 이 쌀로 어떻게 한 끼 밥을 한다지 처녀는 하는 수 없이 그 쌀로 멀건 죽을 쑤어서 상에 올렸습니다 몇 끼를 그렇게 죽만 먹으니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가 있겠어요 아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용쾌도 안주인이 처녀의 생각을 미리 알아채고는 말했습니다 넌 아무래도 우리 집 며느리를 못할 성 싶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녀는 그렇게 말한 뒤 물러났습니다 그 처녀에게 다른 처녀들이 물었어요 너 어떻게 됐니 나 포기했어 허구한 날 죽만 먹고 살았더니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가볼까 다른 처녀 하나가 또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 처녀는 에임 모르겠다 우선 먹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끼는 밥을 하고 다른 두 끼는 죽을 쑤었지요 그러니 쌀이 푹푹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안 주인이 물었어요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쌀이 절반이나 줄었으니 어떻게 할 생각이냐 처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겠니 처녀는 고개를 흔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길로 처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소문이 널리 퍼지자 이제는 며느리가 되겠다며 선뜻 나서는 처녀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 마을의 처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한번 나서 봐 쌀 한 말로 그대로 밥을 내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처녀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저는 양반이 됩니다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우리 집안도 훨씬 좋은 집안이 되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렵니다 이 처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안주인은 이번에도 쌀 한 말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쌀로 우리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처녀는 하인에게 장에 가서 쌀을 팔아 고기와 생선 그리고 반찬거리를 사오라고 시켰어요 그리고는 소고기국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나물도 하고 전도 지져서 저녁밥상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자 안주인은 기가 막혔지요 얘야 다른 처녀들은 죽만 끓여먹고도 버티지를 못하고 포기했는데 너는 어쩌려고 이렇게 밥상을 걸게 차렸느냐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렇게 차렸단 말이냐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어떻게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식구들은 오래간만에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상을 몰리고 난 뒤 처녀는 하인을 불렀어요 너도 알겠지만 오늘 저녁상 차린 돈만 해도 쌀 한 말 값은 될 것이다 너도 밥이랑 반찬이랑 많이 먹었지 그런데 이러다간 내일 아침 먹고 나서는 낮에 먹을 게 없어서 쫓겨날 판이다 내가 쫓겨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내 말대로 하겠느냐 하이는 처녀의 말을 듣게 노라고 다짐을 했지요 그렇다면 네가 우리 집을 좀 다녀와 야겠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한 달 동안 먹을 쌀을 오늘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일 낮이면 먹을 것이 없다 내 사정을 우리 어머니께 전해 다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바느질 거리를 좀 맡아서 달라고 해라 바느질 거리를 못 맡아오면 내가 내일 여기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얘기도 잊지 마라 하이는 처녀의 말을 그대로 처녀 어머니한테 전했지요 처녀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바느질 거리를 걷어보냈습니다 바느질 거리를 맡은 처녀는 그제서야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젠 됐어 바느질은 천천히 해줄 셈치고 쌀판 돈으로 반찬이나 많이 장만해서 상을 차려야지 처녀는 또 한 상 가득 맛있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식구들은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얘야 어떻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장만했느냐 걱정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말해놓고 처녀는 하루종일 바느질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밤에까지 호롱불을 켜놓고 부엉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느질을 했지요 바느질이 다 된 건 하인을 시켜 자기 집으로 보내고 새로 또 맡아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쌀 한 말 가지고도 생활이 되고 남았어요 오히려 먹을 것이 창고에 자꾸 쌓였습니다 그걸 본 안주인이 무릎을 쳤지요 이제야 며느리감을 제대로 고른 성 싶구나 정말 마음에 든다 이 며느리 덕분에 이 집 살림도 차츰 나아졌지요 먹는 것도 남 못지않게 되었고요 어느 날 이 집 형이 동생 집에 와서 밥을 한 끼 먹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큰 아버님이 오셨다면서 상을 아주 걸게 차렸지요 큰아버지가 보니까 고기 반찬에 좋은 술까지 상에 올렸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네 집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속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궁금했습니다 아우 어떻게 살림이 금세 피었는가 다 며느리 잘 얻은 덕분이지요 우리 며느리가 바느질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 엄마의 바느질 일까지 해서 돈을 모은 겁니다 아우는 며느리 하나는 아주 똑소리나게 얻었구먼 형은 조카 며느리가 몹시 대견하고 부러웠습니다 속으로 나도 저런 며느리 하나 얻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며느리가 하루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삭바느질을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오래 하다간 골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팔다리 허리야 온몸이 다 쑤시네 어쩌면 좋지 바느질을 계속 하다간 골병이 들게 생겼으니 며느리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어요 옳거니 바로 그거야 며느리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삭바느질도 하루 이틀이지 더는 못하겠소 그러니 무슨 방법이 있어야겠소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큰댁은 논이 수십마직인데 우리는 한마직이도 없소 그러니까 큰아버님한테 가서 논을 좀 달라고 사정을 해보시오 그 양반이 얼마나 구두샌데 우리한테 논을 준단 말이오 애시당 쑤을 데 없는 소리를 랑 하지를 마시오 그렇다면 제 말을 잘 들으시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으니 산이나 들에 나가 큰 구렁이 한 마리만 잡아오시오 아마 언덕 너머에 가면 있을 텐데 도대체 구렁이를 뭐 하려고 그러시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잡아만 오시오 남편은 그 길로 나가서 구렁이를 잡아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면 됐소 이거면 됐소 고생하셨소 고생하셨소 그만하면 됐소 며느리는 곡식을 담는 그릇 옆에다 구렁이 자루를 옮겼지요 그리고는 자루 양쪽에다가 촛불을 켜고 절을 하고는 아침마다 맑은 물을 떠놓는 겁니다 아버님 생신이 내일인데 큰 댁 식구들을 오라고 해서 밥이나 같이 먹지요 며느리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에 좋은 술과 과일까지 걸개 상을 차렸습니다 큰 집 식구들이 와서 보니 정말 자기네보다 동생 집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지요 며느리는 큰 집 며느리들이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더니 모셔놓은 구렁이 앞에 맑은 물을 올리고는 절을 냈습니다 큰 집 며느리가 물었어요 뭐 하는 거야? 안 돼요 이리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이거 업구렁이에요 업구렁이 제가 이 집으로 들어오던 날 꿈속에서 업구렁이가 큰 댁에서 이리 왔단 말이에요 큰 댁 나락 창고에서 나와 가지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로 구렁이 한 마리가 이리로 들어왔어요 큰 집 며느리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자기네 업구렁이가 이리로 온 것 같았어요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어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 집이 망하겠는걸 옛날에는 업이라고 생각해서 집집마다 살림을 보호하는 동물이나 사람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특히 구렁이는 집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지요 그러니 큰 집 며느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네 업구렁이가 작은 집으로 왔다니요 큰 집 며느리는 당장 시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 일을 알렸습니다 아버님 우리 집 업구렁이가 작은 집으로 옮겨갔대요 그래서 업구렁이한테 맑은 물을 올리고 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아우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든 그 업구렁이를 도로 데리고 와야 할 텐데 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줄 것 같은데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내 작은 아버지를 좀 오라고 해라 형은 동생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동안 자네 집 살림이 그만큼이라도 빈 것은 우리 집 업구렁이가 그리로 갔기 때문일세 이제 그만큼 살림이 폈으니 우리 업구렁이를 돌려주면 좋겠네 돌려드리고는 쉽지만 며느리가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며느리가 해주는 반만 죽내는지라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 그럼 조카 며느리를 좀 오라고 하게 큰아버지는 조카 며느리를 달랬지요 너희 집 살림이 핀 건 너희 집에 우리 집 업구렁이가 갔기 때문이라는 걸 다 안다 그러니 이제 그 업구렁이를 돌려주면 좋겠구나 그건 안 돼요 한 번 저희 집으로 온 업구렁이를 어떻게 돌려드려요 큰아버지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업구렁이를 돌려받는 대신 논 열단 맞이기를 주마 어떠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희는 그냥 사는 게 더 좋아요 큰 댁이 못 살면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저희 집이 못 살면 큰 댁에서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되지 뭐하러 업구렁이를 이리저리 옮기고 그래요 그건 그렇지 않다 우리 집 업구렁이는 우리 집에다 놓아야 하느니라 내가 논 삼신마직이를 주마 어떠냐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삼신마직이면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큰아버님 말씀을 따라야지요 그렇게 하세요 내일 밤에 업구렁이를 큰 댁으로 옮겨 놓을게요 다음 날 밤 촛불을 켜고는 검은 배를 깔고 업구렁이를 꺼낸 뒤 큰 댁 나락통에다 모셔다 놨습니다 며느리는 큰아버지가 준 논문서를 가지고 집으로 왔지요 여보 큰아버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논을 서른 마직이나 주셨으니 인사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생신도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나 한 번 하지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큰아버님이 논을 주셨다는 말도 하고요 그러구려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했어요 저희 큰아버님이 저희 식구 먹고 살라고 논을 나눠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들은 동네 어른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참 잘했구만 형제가 내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야지 며느리는 그 논으로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살림이 점점 불어났지요 몇 년 지나자 논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는 큰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큰아버님 저를 용서하세요 살기가 힘들어서 큰아버님을 잠깐 속였습니다 어비니 뭐니 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제가 이 집안을 살리려고 꾸민 일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가져간 논 삼신마지기 문서 여기 가지고 왔으니 받아주세요 큰아버지는 그동안 동네 사람들한테 형제간의 사이좋다고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돈을 도로 돌려받을 수가 없었어요 놔둬라 그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큰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처럼 윗물이 맑으니 아랫물도 맑구만 그러니까 복을 받아 두 형제가 다 부자가 됐지 그렇게 해서 형과 동생은 서로를 위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영리한 제자와 훈장님 옛날 어느 마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서당의 훈장님은 나이가 꽤 많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으휴 밥이 또 다 타버렸네 훈장님은 그날도 새카맣게 타버린 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도 부엌에서 나는 밥 탄 냄새를 맡았지요 이게 무슨 냄새지 훈장님이 또 밥을 태우셨나 봐 훈장님은 밥도 잘 못 지으면서 장가는 안 들고 왜 혼자 사시는 거야 맞아 내 생각엔 혼자 사는 게 지금보다 더 불편해지면 장가를 가실 것 같아 그렇다면 훈장님을 더 불편하게 만들면 되겠군 어떻게 해야 더 불편해질까 우리가 자꾸 일을 저질러서 훈장님을 힘들게 하는 거야 힘들다 보면 장가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지 아이들은 옳다 잘 되었구나 하면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훈장님은 밥을 먹고 나면 많이 피곤해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 을에 낮잠을 자곤 했지요 하루는 훈장님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진동이라는 아이가 나섰습니다 훈장님 발가락에다 불을 놓을까 아이들은 낄낄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동이는 훈장님이 깊이 잠들었는지를 확인한 후 발가락 사이에다 말린 쑥을 길게 말아 끼우고는 부시돌로 불을 붙였습니다 쑥은 빨갛게 불빛을 내며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바깥에 선 채 서로 어깨를 느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훈장님은 쑥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잠꼬대까지 하는 겁니다 아 안성댁... 어? 안성댁이라니? 우리 훈장님이 옆집 과부 아주머니를 좋아하시나 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쑥은 이제 발가락 있는 데까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마침내 훈장님이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일어났을까요? 훈장님은 발가락 사이에서 벌겋게 타고 있는 숙을 빼내 저만치 던졌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친 것을 안 훈장님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회초리로 방바닥을 도들기며 아이들을 혼냈습니다 이 녀석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장난짓말 치고 대체 어떤 녀석이냐 아이들을 쭉 둘러보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다그쳐도 어느 녀석 하나 했다는 녀석이 없었어요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모두들 종아리를 걷어라 아이들 모두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진동이는 속으로 휴 나 때문에 아이들이 모두 종아리를 맞네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속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훈장님도 속으로는 진동이 녀석 짓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어요 일부러 훈장님 옷에다 먹물을 튀기기도 했지요 결국 훈장님의 흰옷은 먹물로 얼룩이 져서 얼룩덜룩해져 버렸습니다 먹물 얼룩을 뺄 줄도 모르니 그대로 입을 수밖에요 훈장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새 옷을 해 입을 때까지는 얼룩옷을 그냥 입었습니다 진동이는 아이들을 시켜 뗄까나무에다 물을 뿌리게 했어요 훈장님은 뗄까미 젖은 줄도 모르고 불을 붙이다가 연기 때문에 그만 눈물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신세가 철향에 진짜로 울고 말았지요 막상 훈장님이 우는 걸 보고는 아이들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해서든 훈장님을 장가 보내야겠어 근데 우리 훈장님처럼 돈도 없고 호랍이 냄새가 풀풀 나는 남자한테 누가 시집으로 오겠어 다 방법이 있지 내게 맡겨둬 아이들은 자신있게 말하는 진동이를 보며 미심쩍은 눈빛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동이는 자신있다면서 빙긋 웃기까지 했어요 그날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무렵 진동이는 따로 훈장님을 만났지요 훈장님 장가 되실래요? 뭐? 장가? 장가는 무슨 장가를 든단 말이냐? 훈장님은 속으로는 장가를 들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어린 제자에게 장가를 가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게다가 조그만 놈이 하는 말이라 우스운 데다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짐짓 화난 채 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집에나 가거라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훈장님 꼭 장가 드실 수 있는데 진동이는 쫓겨나가면서도 아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진동이를 보내고 나서 훈장님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혹시 이 녀석이 진짜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 실없이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음날 훈장님은 진동이를 불렀습니다 훈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지? 장가 드실 거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호통만 치시고 내가 장가 될 때가 있기나 하단 말이냐? 그럼 입구 말고요 누구 말이냐? 바로 옆집 안성댁이 안성맞춤이잖아요 안성댁은 과부로 혼자 살아도 제법 부자래요 그러니까 책만 읽으시느라 재산은 못 모으신 훈장님한테 딱 어울리지요 안성댁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훈장님을 좋아할 거예요 훈장님은 속으로 좋아서 빙긋 웃었지요 그렇지만 좋은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놈! 자칫 잘못하다간 여기서 훈장질도 못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참 훈장님도 제게 좋은 수가 있다니까 그러시네요 도대체 무슨 수가 있다는 게냐? 제 말대로만 하면 장가 드실 수 있어요 훈장님은 속으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안성댁한테 장가를 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 싶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저녁부터 진동이는 안성댁 집 앞에 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안성댁! 누구요? 옆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인데요 우리 훈장님 여기 안 오셨습니까? 너희 훈장님이 우리 집을 뭐 타러 오시니 여기 가셨다던데요? 안 오셨다면 안 오신 줄 알지 뭔 말이 그렇게 많니? 알겠습니다 진동이는 마지못해 쫓겨갔지요 다음날 저녁에도 진동이는 또 안성댁 집을 갔습니다 안성댁! 너 또 왔니? 우리 훈장님이 여기 안 오셨어요? 너희 훈장님이 여길 왜 오셔? 여기 오신다고 했는데? 헛소리하지 말고 냉큼 가거라 그 다음날 저녁에도 진동이는 안성댁 집을 갔습니다 가서 또 안성댁을 불렀어요 안성댁! 요 놈이 또 왔네? 또 훈장 찾으러 왔니? 예, 우리 훈장님 찾으러 왔어요 고놈 참 맹랑하네 너희 훈장님이 저녁마다 뭘 하러 우리 집을 온단 말이니 또 한 번 억지를 썼다간 혼줄을 낼 테니까 그리 알거라 그 다음날 진동이가 훈장님께 말했습니다 오늘 큰 소리로 이혼 마을에 가셔서 사흘 정도 있다가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옆집 안성댁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이에요 그리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런 다음 집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밤에 문을 열어놓고 이불을 덮고 주무세요 훈장님은 그제서야 이야기를 알아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낮에 훈장님은 큰 소리로 말했지요 얘들아 내가 오늘 이혼 마을에 가서 사흘 정도 있다가 올 거니까 장난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들 하고 있어야 한다 알았지? 마침 마당에서 일을 하던 안성댁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훈장님이 나가자 아이들은 장난을 심하게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깔깔대며 떠드는 소리에 안성댁은 생각했습니다 훈장이 없으니까 애들 장난이 심하구나 어딜 가신 거지? 혹시 선보러 가신 거 아니야? 사실 안성댁도 훈장님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좋은 티를 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안성댁은 일찌감치 자리에 들었어요 캄캄한 하늘에는 눈썹 같은 소상딸이 떠서 밤을 지키고 있었지요 멀리서 부엉이 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안성댁은 한밤중에 닭이 지르는 소리에 화들짝 잠이 깼습니다 안성댁이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어요 진동이가 안성댁 내 마당에서 가장 큰 수탁을 쫓는 소리였습니다 안성댁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진동이는 용쾌 그 수탁을 붙잡아 날갯죽지를 거머쥐고는 천천히 마당을 걸었어요 거기 누구냐? 너 이 녀석 서당에서 글 배우는 아이 아니냐? 왜 남의 집닭을 훔쳐가는 거야? 진동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얼른 문 쪽으로 갔습니다 다급해진 안성댁이 치마도 채 두르지 못한 채 속옷만 입고는 진동이 뒤를 쫓았지요 진동이는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도망을 치면서 대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성댁은 정신없이 뒤를 따랐어요 진동이는 닭을 손에 든 채 서당 마당을 지나 훈장님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가면 내가 무서워서 못 갈 줄 알고 안성댁도 방 안으로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안성댁은 훈장님이 사흘동안 집을 비운다고 한 말을 떠올리며 집이 비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진동이는 닭을 방에다 던졌어요 그러곤 방 저쪽 문을 열고 나가더니 문을 꽉 닫고는 밖에서 잠궈버렸습니다 안성댁은 깜깜한 방에서 닭을 잡으려고 두 손을 뻗친 채 방 안을 더듬거리며 돌아다녔지요 수탁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잡히지 않으려고 버둥거렸습니다 안성댁은 닭소리가 나는 곳을 손으로 더듬거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자는 척하고 누워있는 훈장님의 손을 콱 움켜잡았지 뭐예요? 훈장님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잠꼬대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밤중에 웬 섹시 손이지 그러면서 안성댁의 손을 꽉 움켜잡는 겁니다 닭 쫓다가 훈장님의 손을 잡아버렸으니 이제 닭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성댁은 훈장님의 손을 거세게 뿌리친 뒤 도망을 가려고 문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이 잠겼는지 아무리 흔들어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안성댁은 아이한테 속은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밤중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어요 한참 동안 문을 흔들어대던 안성댁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좀 전까지 퍼덕대던 닭도 지쳤는지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훈장님의 목소리가 다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안성댁 기왕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나랑 얘기나 좀 나눕시다 어쩔 수 없이 안성댁은 그날 밤 훈장님과 함께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었기에 진동이 계획대로 된 겁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까치가 나무에서 요란하게 울어대지 뭐예요 일찌감치 진동이는 훈장이 자는 방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훈장님 밤새 잘 주무셨어요? 그러자 안성댁이 어젯밤과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동이 도령 얼른 문 좀 열어줘 다른 사람이 보면 창피하니까 얼른 문 좀 열어 진동이가 문을 열어주자 안성댁은 불그레해진 얼굴을 푹 숙이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성댁은 훈장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막상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안성댁은 조용히 진동이를 불렀습니다 너 어젯밤에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네가 꾸민 일 때문에 난 정말 억울해 절대로 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요 그 대신 나 떡 한 말만 해주세요 떡? 말만 안 한다면 해주지 그럼 내일 아침 일찍 해주세요 내가 가지러 올 테니까 알았다 안성댁은 혼자 살아도 곶간에 쌀을 쟁여놓고 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당장 떡 쌀을 꺼내 인절미를 냈어요 다음 날 아침 진동이는 안성댁이 해준 떡을 지게 해 지고 샘으로 갔습니다 샘에는 아침 일찍부터 물을 기르러 나온 아주머니들과 처녀들이 물동이를 세워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주머니들 떡 좀 드세요 이게 무슨 떡이니? 우리 훈장님이랑 안성댁이랑 결혼했다고 알리는 혼인 떡입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헛소리나 하고 다니겠어요? 아주머니들은 서로 수근거리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떡을 맛있게 먹었지요 아주머니들이 물동이를 쥐고 가자 소문을 들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샘터로 몰려왔어요 너희 훈장님 결혼했다면서 예 이거 혼인 떡이니까 모두들 드세요 안성댁이 남편 죽고 여태까지 혼자 살더니 결국은 시집을 갔구만 가난하던 시절이라 모두들 떡을 맛있게 먹고는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안성댁은 이제 절대로 소문이 안 나겠지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런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성댁을 보자마자 축하 인사를 냈습니다 안성댁 결혼 축하해요 혼장님도 좋은 사람이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안성댁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젠 못 이기는 척하고 훈장님한테 시집을 갈 수밖에 없었지요 훈장님은 영리한 제자를 둔 덕분에 장가도 들고 살림도 불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용기 있는 옹기장이 키 큰 옹기장이는 절대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겁이 많고 소심하지요 그런 그가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 거기에는 엉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옹기장이가 수레에 옹기를 씻고 있을 때였어요 한참 씻다 보니 당나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줄이 풀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도망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옹기장이는 집 주위를 샅샅이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당나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옹기장이는 산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다 해가 져서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둥번개가 치더니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되겠군 잠깐 쉬었다 찾아봐야지 그러나 비를 피하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만약 당나귀를 찾지 못하면 당장 장사를 하지 못해 식구들이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옹기장이는 일어나 당나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옹기장이는 반가운 마음에 당나귀의 목덜미를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질질 끌어다 집 앞에 말뚝에 묶어두었어요 그놈 비에 젖어서 그런지 되게 무겁군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밖에 웬 호랑이가 묶여 있어요 옹기장이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아내 말대로 정말 커다란 호랑이가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 당나귀인 줄 알고 끌고 왔는데 새삼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천만다행이었지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이웃에서 다른 마을로 다른 마을에서 나라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선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호랑이를 맨손으로 끌고 오다니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군 선한 왕은 옹기장이에게 집과 땅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말을 돌보는 벼슬도 내려주었지요 당나귀 덕분에 호랑이도 잡고 이렇게 벼슬까지 하게 되는구려 옹기장이와 아내는 뜻하지 않은 재물과 벼슬에 마냥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이웃나라의 악한 왕이 선전포고를 해왔습니다 백상과 이웃나라에 악독하게 굴어 악한 왕이라 불리는 왕이었어요 당장 항복을 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를 짓밟아 놓겠답니다 사신의 말에 선한 왕은 보들보들 떨었습니다 신하들도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지요 그때 한신하가 옹기장애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면 능히 악한 왕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선한 왕은 급히 옹기장이를 불렀습니다 그대는 맨손으로 호랑이도 끌고 온 사람이다 당장 나가서 악한 왕의 병사들을 물리치고 오너라 선한 왕은 옹기장이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만명의 병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옹기장이는 전혀 기쁘지 않았지요 오히려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놈의 당나귀가 도망가는 바람에 호랑이를 끌고 오고 분수에 맞지 않는 벼슬을 나게 되고 마침내는 악한 왕의 칼에 맞아 죽게 되었구나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와 보니 검은색 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인 옹기장이에게 선한 왕이 내린 말이었어요 여보 어쩌면 좋겠소 난 이제까지 말이라곤 타본 적도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내가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옹기장이는 거만하게 서 있는 말을 보자 도저히 올라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떨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탈 수가 없구려 그러자 아내가 호랑이를 묶었던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묶으면 어떨까요? 호랑이를 묶었던 것이라 여간에선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더니 옹기장이를 말에 태우곤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말이 옹기장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좀 내려주구려 옹기장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옹기장이가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를 잡았어요 그러나 말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흙바람이 일었습니다 우와 저 거인 좀 봐 나무를 뿌리채 뽑아오고 있어 저 함성 소리 좀 들어보라고 마치 만명의 병사들이 지르는 소리 같지 않은가 악한 왕의 병사들이 보기에 옹기장이는 마치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도망가자 악한 왕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달아났어요 사령관도 부간만 남겨둔 채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옹기장이는 밧줄을 풀고 말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는 도망간 사령관의 부간을 잡아 말을 잡아매고 군걸로 향했습니다 전하께 바치는 악한 왕의 선물입니다 옹기장이가 부간을 바치자 선한 왕은 그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수고가 많았소 그대 덕분에 왕국을 지킬 수 있었으니 무엇을 준들 아깝겠소 선한 왕이 내린 상을 말에 싣고 옹기장이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환영해 주었어요 정말 용감한 장군이에요 겸손하긴 또 얼마나 겸손하고요 사람들은 옹기장이가 겸손해서 말을 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끌고 오고 나무를 뿌리채 뽑고 악한 왕의 병사를 물리친 사람이 설마 무서워서 못한다고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 큰 옹기장이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셋 딸과 할머니 아득히 멀고 먼 옛날 어느 시골에 홀로 된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병들어 세상을 떠나자 혼자 셋 딸을 키우느라 모진 고생을 했지요 삭방아가 생기면 긴긴 해가 저물도록 방아를 찌어주었고 삭발래가 생기면 추운 겨울에도 얼음 구멍을 뚫고 빨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쌀을 주면 쌀을 받아가지고 와서 어린 셋 딸을 금이야 옥이 약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았고요 여름이면 들판에 나가 남의 밭에 시뻘이고 김매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1년 365일을 하루도 편안히 앉아 쉴 틈이 없었어요 손끝에서 피가 나도록 일만 했습니다 오직 셋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지요 고된 일에 지쳐서 하루 종일 얼굴에 주름살을 펴지 못하다가 집에 들어설 때면 언제나 오셈을 잃지 않았습니다 딸 아이들의 얼굴에 아버지가 없는 슬픈 그림자라도 빗길까 봐서요 밭일 논일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딸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들꽃을 한아름 꺾어가지고 왔습니다 부잣집에 음식을 해주러 갔다가 돌아올 때면 맛있는 음식을 얻어와 딸 아이들에게 먹였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딸 아이들의 이불깃이라도 여며주어야 시름을 놓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네방 내에서 어머니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요 어머니의 눈물 겸 보살핌은 세월이 갈수록 더했습니다 딸 아이들은 날의 날마다 달의 달마다 해의 해마다 몰라보게 잘 자랐습니다 어려서는 온유월 오이처럼 싱그럽게 자랐고요 차차 나이가 든 뒤에는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가스무살이 된 맏딸은 이슬을 머금은 양귀비 같았어요 열여덟 둘째 딸은 꽃 중에 꽃 모란꽃에 견줄만 했습니다 이팔 청춘 막내딸은 티없는 옷구슬 같았지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아들 가진 사람들이 문턱이 닳게 드나들며 세 딸을 앞다투어 며느리로 맞아들이려 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세 딸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가고 싶은지 차례대로 모두 말해보아라 기다렸다는 듯 맏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잣집에 시집 가고 싶어요 가난한 살림살이는 진저리가 나도록 싫으니까요 그러자 뒤질세라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가난한 집엔 절대로 시집 가지 않을 거예요 막내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엔 호랑이보다 무서운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런 집엔 천만금을 준대도 시집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의아해서 물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 시집 가고 싶니? 어머니 밑에서 잘 먹고 잘 입으며 살지는 못했으나 마음고생은 모르고 자랐어요 세상에 못할 고생이 마음고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한테 시집 갈 거예요 말이 씨가 된 것일까요? 마 딸은 윗마을에 사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둘째 딸은 아랫마을에 그럭저럭 부자인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막내딸은 산 너머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세 딸을 고이고이 길러 시집 보내고 나니 어느덧 어머니 나이는 황갑이 지나 얼굴에 잔주름이 거미줄처럼 얽혔습니다 머리엔 히끗히끗 눈꽃이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늘 세 딸 걱정뿐이었어요 하루는 윗마을에 사는 큰 딸네 집에 가서 일손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아랫마을에 사는 작은 딸네 집에 가서 빨래를 해주었지요 이따금 산 너머에 사는 막내딸네 집에서도 일을 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딸은 어머니가 오기 전부터 많은 일거리를 내놓고 기다렸어요 작은 딸은 어머니가 문턱을 넘어서기 바쁘게 이 일 저 일 해달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만은 어머니가 일감을 들까봐 남편과 함께 이 일 저 일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멀건 죽을 먹으면서도 어머니에겐 정성스럽게 맛 좋은 음식을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네 집은 자주 들르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 딸은 자식을 낳아 기르게 되었지요 큰 딸은 첫 아이를 낳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우는 아이 달래달라 똥 묻은 기저귀 빨아달라 하며 하루 종일 일만 시켰지요 어머니는 손 한 번 쉴 틈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도 아이를 낳자 자기 집 시중을 들게 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어머니는 사흘이 멀다 하고 아랫마을 윗마을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은 달랐어요 아이를 낳긴 했으나 일부러 어머니를 부르진 않았습니다 막내딸 부부는 서로 마음을 맞춰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더욱 막내딸네 집은 갈 일이 없게 되었지요 이렇게 저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셋 딸은 아이들도 다 키우고 오히려 딸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요 지팡이를 집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큰딸은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집엔 그만 있고 동생네 집으로 가세요 참으로 앙칼진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글픈 마음을 꾹 참고 꼬부랑 꼬부랑 둘째 딸내를 찾아가면 미처 문턱을 넘기도 전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냥 언니네 집에 있지 여긴 뭐 먹을 게 있다고 자꾸 찾아와요 이럴 때마다 할머니 가슴엔 뾰족한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이제 갈 곳이 없는 신세인 걸 어째요 내 딸이 힘들어서 이러는 걸 거야 할머니는 혼자 생각을 하며 말없이 둘째 딸이 주는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나흐를 견디기 어려웠어요 늙은이가 주책이 없어 이렇게 오래 머물면 난 어떡해요 언니네 집으로 가든 동생네 집으로 가든 당장 떠나요 그러면서 둘째 딸은 강제로 할머니 등을 떠다 밀었습니다 그러니 더 버티면서 밥을 얻어 먹을 용기가 나겠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둘째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찬 바람이 휙휙 휘몰아치는 겨울이었어요 할머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마 막내 딸네는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살림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무슨 낯으로 막내를 찾아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막내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지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모진 추위에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다시 큰 딸네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목숨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지요 할머니는 겨울에 큰 딸네 집과 둘째 딸네 집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거짓 신세가 된 거였어요 한 해가 저물고 새해 정월 대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큰 딸은 할머니한테 아주 모질게 돼 있어요 더러운 사발에 반도 차지하는 멀건축을 내밀며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이 죽이나 먹고 빨리 우리 집에서 나가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시집 식구들이 날 뭘로 보겠느냐고 그 말에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날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운 자식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할머니는 목이 메어 차마 죽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 길로 큰 딸네 집을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사온 바람까지 휘몰아쳐 걷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간신히 둘째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머니의 착각이었어요 둘째 딸은 큰 딸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 찾아온 할머니를 보자마자 둘째 딸은 파르르 몸서리를 치면서 가마솥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신경질 섞인 목소리로 매몰차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누룽지나 먹고 얼른 우리 집에서 나가 엄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할머니의 두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얘야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이러니 산 너머에 사는 막내한테 찾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만 기가 탁 막혔습니다 오냐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마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누룽지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는 고픈 배를 움켜쥐고 또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짚고 비척비척 둘째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가난한 막내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만큼 높은 고갯마루가 눈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한겨울에 고개를 넘자니 가녀린 두 다리가 사정없이 호들거렸어요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싣고 겨우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갯마루는 할머니가 넘기엔 너무 높고 험했습니다 오래전 할머니가 어머니였던 시절엔 가볍게 넘나들던 고개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백두산, 한라산보다 더 높게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지면 엉금엉금 기기도 하면서 할머니는 천신망고 끝에 고갯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눈앞에서 별똥별이 오락가락했지요 한 걸음도 더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기 전에 딸네 집을 찾아가야 할 텐데 할머니는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쏟으며 휘청휘청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갯마루만 오르면 내리막길은 쉬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이제 눈앞까지 가물가물했습니다 두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후들거렸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오르막길을 오를 때보다 열 배 백 배 더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옮기고 쉬고 또 한 걸음 옮기고 쉬면서 할머니는 오로지 막내딸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내리막길은 군데군데 얼음한 곳이 있었는데 지팡이를 헛짚어 할머니가 그만 나동그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안간힘을 세며 일어나려 했으나 넘어지면서 뼈를 다쳤는지 옴짝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끙끙 신음소리를 내뱉었어요 한겨울이라 고갯마루를 오가는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조금만 더 가면 돼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라고는 엉금엉금 기어 언덕진 곳으로 다가갔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윽고 할머니는 언덕진 곳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허리를 펴고 앉았어요 그때 할머니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인다 보여 딸네 집엔 못 가더라도 딸네 집이라도 내려다보고 싶었던 걸까요 막내딸이 사는 초가지붕이 손바닥만하게 보였습니다 티없는 옷고슬처럼 맑은 막내딸이 금방이라도 살인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라고는 산 중턱 언덕진 곳으로 달려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할머니가 산 중턱에서 자기 집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지요 할머니의 입 언저리에 잔잔한 웃음이 피어 올랐습니다 얼마만에 웃음꽃이 피어난 것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소리라도 크게 질러보고 싶었지만 입이 얼어붙었는지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막내딸의 초가집이 가물가물 사라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할머니 눈에서 도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는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는 세상을 등지고 만 거였지요 아무도 모르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뼈를 내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머졌어요 음산한 구름 뒤에 숨어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던 햇님이 새파란 하늘에서 따스한 햇살을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할머니의 막내사위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나무를 하러 산 위로 올라갔어요 산 중턱을 오르던 막내사위는 언덕진 곳에 웬 할머니가 그린듯이 앉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막내사위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멍하니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꼭 귀신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머니는 귀신이 아니라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막내사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장모님 하고 할머니한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이미 목숨이 끊어졌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죽은 채로 얼어붙은 할머니의 이 먼저린 잔잔한 옷암이 피어 있었습니다 막내사위가 털썩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장모님 이게 웬일이세요? 왜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막내사위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고요한 겨울산에 메아리 쳤어요 집에서 일을 하던 할머니의 막내딸이 남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막내딸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헐레벌떡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산 중턱에 다다르니 남편이 웬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고 있는 할머니는 바로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였어요 갑자기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막내딸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아내를 깨우기 위해 팔다리를 주물렀어요 잠시 뒤 막내딸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막내딸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할머니의 시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음을 토했습니다 막내사위가 아내를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젠 그만 울어요 우리가 울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오신다면 눈물이 흘러 강이 되도록 울어도 시원치 않소 하지만 이미 세상을 뜨신 어머니가 우리가 운다고 되살아나시겠소 산에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추우시겠소 어머니를 추운 곳에서 떨게 하지 말고 어서 장사를 지내드립시다 막내딸이 흐느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바로 이 자리에 모시고 싶어요 그럼 어머니는 날마다 우리 집을 내려다보시며 지금처럼 환한 웃음을 머금으실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보고 싶어 여기까지 오셨다가 그만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리하여 막내딸과 사위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자리를 맷자리로 하기로 했습니다 둘은 가난한 살림이지만 정성껏 장사를 지냈어요 이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 땅속에 묻혔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막내딸과 사위는 한식날을 맞아 어머니 산소를 둘러보기 위해 산 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산소 위에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꽃이 피었습니다 흰털이 보시시한 줄기 위에 자주 새꽃 한 송이가 피어나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산소를 다시 찾았을 때는 꽃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꽃대는 활 등처럼 휘고 꽃이 파리는 온간들 없고 꽃 머리엔 흰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솜털이 도다나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 모양은 새 딸을 키우느라 잠깐 사이에 청춘 시절을 다 보내고 굽은 허리에 호호 백발을 한 할머니가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이 꽃은 바로 어머니의 영혼이야 막내딸은 꽃 앞에 엎드려 큰 자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이름 없는 이 꽃을 할머니 꽃이라 불렀어요 그것이 나중에 할미꽃으로 바뀌었지요 사람들은 할미꽃을 보면서 새 딸을 둔 할머니의 눈물겨운 사연을 뒷세상에 오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은혜가픈 백로 이대감이라고 하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웃골 사람들 간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궐만한 큰 귀화집부터 수천 마지기의 전답 서울에서 큰 벼슬을 하다가 내려온 사람인 만큼 그의 과거가 유명할 수밖에 없었지요 특히 그의 사랑채 주위에 있는 정원은 다양하고 아름답기가 서울에서도 보기 어려운 호화판이었습니다 사람의 재주로 어찌 저렇게 만들었을까 상상이 안 될 만큼 고루고루 갖추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산이 있는가 하면 폭포가 있었습니다 연못이 있는가 하면 대숲이 있었어요 끼룩끼룩 하는 것은 학의 소리였고 찰방찰방 하는 것은 연못에서 잉어가 뛰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단 밑의 화단에는 오색꽃이 모지개빛으로 피어 있었고 버드나무 가지가 드리워져 있는 연못가에는 크고 작은 괴석들이 자연 그대로인 양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은 큰 버드나무 위에 백로가 집을 지어놓고서 새끼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미 백로가 날아 돌아오면 새끼들이 어미 백로의 입에 물려있는 먹이를 서로 달라고 찍찍 소리를 내며 보채곤 했습니다 이대감은 나무 위를 쳐다보고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비록 짐승이라고는 하지만 사람하고 다르달 게 하나도 없지 어미 새는 새끼들을 기르기 위해서 저렇게 쉬지 않고 먹이를 물어오고 새끼들은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반갑다고 쨍쨍거리고 있고 이대감에게 있어서 백로의 가족은 이미 일개의 짐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 가족과도 같은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어쩌다가 나무 위를 쳐다봤다가 어미 백로가 없으면 어디를 가서 저렇게 새끼들만 놔두고 있는지 몹시 마음이 쓰일 때가 많았어요 저렇게 시끄럽도록 새끼들이 울고 있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어미가 그리워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어지는 이대감이었습니다 손님들 저걸 좀 보시오 사람으로서도 도리를 벗어난 인간이 되면 제 부모를 내 몰라라 하고 제가 낳은 자식을 거둘 생각도 않고 있는 것들이 허다한데 글쎄 저 백로들은 첫날을 하루같이 우애와 사랑으로서만 살고 있단 말이야 대감 과연 말씀하시는 대로 저 백로의 집안은 그지없이 화목해 보입니다 도리어 사람이 새한테 배워야 할 전륜이군요 이대감은 풍류를 좋아하고 인심이 좋았기 때문에 하루도 손님이 끊어질 때가 없었습니다 찾아오면 용성한 음식으로 대접을 해주고 거문고나 노래자라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흥겹게 풍악을 울리며 같이 즐겨 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고을 사람들도 이 평원 고을에 왔다고만 하면 반드시 이대감 집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도 이대감은 버드나무 아래의 연못가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어요 길쯤하게 생긴 소금쟁이들이 요즘 사람들이 스키를 타듯이 물 위를 죽죽 미끄러져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큰 장군 잠자리가 못 위를 빙빙 돌다가 갑자기 급강화를 해 꼬리로 물을 차보곤 도로 넷배 날아가기도 했지요 그러고 있는 동안 이대감은 백로 새끼들이 쨍쨍거리고 있는 것을 기을려 듣고 있었습니다 잉어를 낚아올리는 데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쨍쨍거리는 소리를 더 이상 그대로 흘려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새끼 백로들 뿐 아니라 이제는 어미 백로까지 못 견딜듯이 울어대고 있는 것이에요 저 새들이 왜 갑자기 저럴까 이대감은 낚싯대를 돌로 눌러놓고 일어서서 나무 위를 쳐다봤습니다 백로들이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고만 있을 뿐 아무 이상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백로들은 더욱더욱 애타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있나 보다고 생각한 이대감은 짤막한 작대기 하나를 허리춤에 꽂고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뭐든지 백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눈에 띄기만 하면 사정없이 그 작대기로 내려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대감이 거의 백로집 가까이에까지 올라갔을 즈음이었어요 벼랑과 눈앞에서 번쩍번쩍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누렇게 생긴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백로집이 있는 나뭇가지를 친친 감고 있으면서 이대감을 내려다보고 혀를 내밀며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았다 이 징글맞은 놈이 우리 백로 새끼를 잡아먹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었구나 팔에다 인내님을 다 넣은 이대감이 위를 낙물면서 작대기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엉겁결에 저도 정신이 나갈 만큼 얻어맞았던 듯 구렁이는 가지에서 몸뚱이를 불고 나무 아래로 떨어져 또아리를 틀고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틈을 주지 않고 급히 나무를 훑어 내려간 이대감은 구렁이를 죽여서 연못에 던졌습니다 밉고 징글맞은 놈 물 안에서 고기밥이나 되어 없어져라 하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마터면 우리 백로 식구가 큰 변을 당할 뻔했지 정말 그때 이대감이 그 아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지 않았던 듯 또 그때 바로 올라가서 때려 죽이지 않았던 듯 이대감이 애지중지하고 있던 백로 새끼는 한 마리 남지 않고 그놈의 구렁이에게 다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1년 뒤에 여름이었어요 봄이 되면 백로는 잊지 않고 새 새끼를 칩니다 작년의 새끼들은 그동안 어른 백로로 자라 각각 저희들 살 곳을 찾아 날아가고 새로 깐 새끼들이 또 그 집을 차지하게 되는데 봄에 깐 새끼들이 여름이 드니까 제법 쨍쨍 울면서 어미 백로를 보면 재롱까지 떠는 것입니다 연못가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이대감은 그날따라 싱싱하고 빛깔이 파란 뱀장어 한 마리를 낚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뱀장어 한 마리가 낮게 올라오다니 드문 이리로군 낚시줄을 물고도 펄펄 뛰는 놈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래 이놈을 구워서 먹는다면 이 온유월염천의 인삼노경보다 더 좋은 보신이 될 거야 맛나게 구워져 저녁밥상에 오른 뱀장어는 노릇노릇한 알까지 많이 베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이대감이지만 그날은 아 맛있다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해서 했을 만큼 자기가 낚아 올린 뱀장어 구이를 특별히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그 뱀장어 구이를 먹고 난 다음 날부터 이대감의 배가 불러오르고 뼈마디가 쑤셔서 꼭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계속되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병을 보였지만 병의 근원을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별의별 약을 구해서 먹어봤지만 약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부인은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이라도 쳐보자고 했어요 진찰도 해보고 약도 써보고 했지만 효험이 없으니 남은 길은 점쟁이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수밖에 없구려 점쟁이란 허튼 미신에 불과한 것인걸 미신이라 해서 반드시 배착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동안 무슨 지피는 일이라도 없는지요 글쎄 지피는 일이 있다면 내가 작년 여름 이면때 백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구렁이를 잡아죽인 그 일이나 있을까 아이고 그럼 그 구렁이가 원수 갚음을 하려고 뱀장으로 변해 영감을 골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설마 그까지 구렁이쯤이 무슨 힘으로 원수를 갚겠다고 아이고 영감 그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어요 구렁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놈은 사람과도 맞먹는 역물이란 말이에요 빨리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해서 그 요망스러운 구렁이 귀신을 쫓입시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는 법인데 아무리 무당의 굿이 영하다 해도 하늘이 좌우하는 목숨을 전들 어떻게 하겠소 그때 그 구렁이놈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소중한 백노들이 떼죽음을 당할 뻔했지 내가 죽곤 하더라도 저 백노들이나 잘 보살펴 주시오 이대감이 그 말을 하고 나서 곧 죽은 데 눈을 감고 있는데 벼랑간의 버드나무 위 백노둥지에서 백노들이 무섭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감은 감았던 눈을 퍼뜩 떴어요 어쩌면 그 울음소리가 꼭 지난해 구렁이를 만났을 적에 울고 있었던 그 소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일이 났기에 백노들이 저러고 있는 걸까 그러자 그 이대감의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나무 위에서 울어대던 백노들이 이대감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날아들어와서 다짜고짜 태산같이 불러 올라있는 이대감의 배를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래 처음엔 이 백노들이 왜 이럴까 하고 깜짝 놀랐지만 꼭꼭 쪼는 그 입불이들이 이대감은 그럴 수 없이 시원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백노들이 어쩌자고 이러는 걸까 그러고 있을 때야 백노들은 후루루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배는 거짓말같이 푹 꺼지고 항문을 통해서 무수한 뱀 새끼 죽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목숨을 건졌던 백노들이 주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이렇게 병을 낫게 해준 것이로구나 그 뒤로 이대감의 집 이름을 백노장이라고 했고 이 백노장에 있는 마을 이름을 백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산저산을 넘다가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만 젊은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축제법을 써가면서 장안사에 있는 서산대사를 찾아나선 사명당이 바로 그 중이었지요 그때 세상에는 이상한 말들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모두가 깊은 산속에서 도술을 배우고 있다는데 어느 쪽 도술이 뛰어날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 서산대사 쪽이 위일 테지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만도 없지 사람은 머리 하나로 승부를 내는 거니까 혹시 사명당 쪽이 더 우세할지도 모르지 아니지 5, 6월 하루뼛이 무섭다는 속담도 있잖아 서산대사는 나이만으로도 사명대사보다 23살이나 위인걸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하겠군 절에서 도술을 익히고 있던 사명대사도 그런 소문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혈기에 내가 어찌 서산대사에게 지고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하고 도술 시합을 하러 길을 떠났지요 그때 손으로 염주를 헤아려가며 입속으로 염부를 배우고 있던 서산대사는 느닷없이 상자를 불렀습니다 예, 너 저 아래에 내려가서 묘양산에서 오고 있는 사명당을 마중에 오너라 그동안에 아무 통지도 없었는데 사명당이 오고 있을 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허, 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게지 네가 되물을 건 뭐냐 내려가다 보면 개울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당도하면 사명당이 다리를 뻗고 앉아서 쉬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거꾸로 흐르는 개울물도 있나 도무지 하는 말 모두가 사리에 맞지 않는 말만 같아서 상자 중은 주먹으로 자기의 뒤통수를 툭 치면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과연 물이 거꾸로 흐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젊은 중한 사람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 참! 우리 스님은 얼마나 도를 통하셨기에 보지도 않으시고 이곳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라셨지 상자는 중 앞으로 다가가서 합장 배례를 했습니다 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겠습니다 스님이 바로 사명당이시옵지요 아니, 내가 사명당인 걸 어떻게 하는가 서산대사께서 소승도로 마중을 갈아 일러주셨습니다 사명당은 속으로 서산대사의 도술의 비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산대사의 도술이 보통이 아니란 말은 진작부터 들어서 알고 있어 온 터이지만 자신이 장안사를 간다는 말을 쥐에게도 새에게도 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오고 있는 줄을 알았나 하고 놀랐지요 사명당의 상자에 안내를 받고서 장안사에 도착하자 법당 안에 앉아있던 서산대사가 일어섰습니다 사명당은 인사할 새도 없이 참새 한 마리를 잡아주고서 서산대사를 보고 처시한 문제를 냈습니다 대사님, 내 손아귀에 들어있는 이 참새가 죽게 될까요? 살게 될까요? 사명당은 그래놓고서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산대사가 살겠다고 하면 죽일 것이고 죽겠다고 하면 살릴 것이니 제 아무리 도술에 능한 서산대사라 하더라도 이 어려운 문제에만은 꼼짝 못한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서산대사는 그 말에는 대답을 안고 법당 문턱에 한 발을 내디딘 후 오히려 사명당에게 문제를 던졌습니다 대사, 보시다시피 발 하나는 법당 안에 있고 발 하나는 법당 밖에 있소 그런데 내가 나가겠소 들어가겠소 사명당은 이 질문이 벼랑간 뒤통수를 툭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의 대답 여하에 따라 서산대사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저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사명당이었어요 그야 대사님이 밖으로 나오시겠지요 그제서야 서산대사는 웃었습니다 대사가 알아맞히셨소 대사가 원로에 오셨는데 어찌 내가 예의상으로도 나가서 영접을 아니할 수 있겠소 그 말을 듣고서 사명당은 다시 새를 쥐고 있는 주먹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대사께 드린 질문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오 이 참새가 죽게 되겠습니까? 살게 되겠습니까? 서산대사는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야 살게 되겠지요 불도를 닦는 대사가 어찌 산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는 일이겠소 실제로 불교에서는 비록 파리 한 마리 빈대 한 마리일지라도 산 생명을 죽이는 것은 엄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산대사를 이기려는 사명당이라 하더라도 승려인 자기로서는 도저히 참새를 죽일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상자를 시켜서 차를 내오게 했지만 시합을 목적하고 온 사명당은 무엇보다도 도술로서 서산대사를 꺾으려는데 급급해 보였습니다 서산대사님, 제가 먼 묘양산에서 온 것은 대사와 도술을 겨뤄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머릿속은 대사님을 이겨낼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빨리 시합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서산대사는 또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젊은 만큼 대사는 성미도 무척 급하구려 어디 준비해온 도술이 있거든 한번 꺼내보시오 사명당은 걸머매고 온 배당 속에서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니까 그릇 안에는 바늘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힐끗 쳐다보더니만 그 시선을 그릇 안으로 보내고 한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릇 안에 담겨있던 그 바늘들이 순식간에 하얀 국수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당은 그 국수 그릇을 서산대사 앞으로 내밀었어요 대사님, 이 국수를 같이 잡수시지 않겠습니까? 고맙소, 먹는 음식이라면 주인인 내가 먼저 대접해드려야 하는 건데 보기대로 국수가 맛있군 함께 몇 젓가락의 국수를 입안에 넣던 서산대사는 입안에서 국수를 바늘로 바꾸어 쏟아내었습니다 두 사람의 도술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이 아니었어요 한쪽은 바늘로 국수를 만들었고 한쪽은 국수를 바늘로 만든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사명당이 이번엔 배낭 속에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도 세우기가 어려운 그 계란들을 한 줄로 포개어 세웠어요 꼿꼿하게 쌓아 올려진 계란들은 흔들리는 법도 없었습니다 이래도 나를 당해내겠느냐? 하는 듯이 사명당은 빙글에 우샘을 띠며 서산대사를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서산대사는 그 계란을 아래에서가 아니라 공중에서부터 쌓아 올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도술이 아닐 수 없었지요 사명당은 마음속이 불안하여 초조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산대사가 지니고 있는 도술이 자기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아서였어요 그러나 젊은 열기에 차있는 사명당은 그런 설레는 빛을 밖으로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그랬더니 맑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장이 모여드는데 사명당이 손가락을 쳐드니까 벼랑간 뇌성 병력이 하늘을 쪼개는 듯 하면서 밧줄만큼이나 굵은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명당은 서산대사를 보며 넌지시 웃음을 띄었어요 이래도 내 도술에 항복을 안 할테냐 하는 자만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서산대사는 두 손으로 합장을 하고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거짓말같이 그쳤어요 비가 그치고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빗방울이 모두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아름다운 새들로 변해 쨍쨍 소리를 하면서 온 하늘을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명당은 자기가 서산대사와 도술 시합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잊은 채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도대체 이분의 재주가 어느 정도인가 새들은 쉬지 않고 하늘을 돌고 있었습니다 쨍쨍거리는 그 소리들은 하늘나라의 특이한 음악같이 신비하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새들의 소리가 머져졌는가 했더니 처음처럼 해가 환하게 나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법당 안으로 비쳐 들어오자 사명당은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모두가 한바탕의 꿈이었군 눈앞에서 미소를 짓고 앉아있는 서산대사의 늠름한 자태를 의식하자 사명당은 갑자기 부끄러움이 느껴져 얼굴이 불같이 빨갛게 달았습니다 감히 도수를 겨루어본다고 있는 재주를 다 부려보았던 것이지만 그것은 젖먹이 어린애의 짓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사명당은 큰 나무통이 넘어지듯 서산대사의 무릎 앞에 퉁 넘어졌습니다 서산대사님 이 어린 놈이 대사님을 몰라뱉고서 감히 예를 일어쌓으니 부디 용서하시고 저를 제자로 삼아주시옵소서 머리를 조아리는 사명당의 눈에서는 눈물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네가 원한다면 내 기꺼이 제자로 삼아주마 사명당이 벌떡 고개를 쳐들고 서산대사의 얼굴을 쳐다보자 서산대사는 햇빛같이 환하게 법당 안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와 그 제자의 그 스승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도술은 몸을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우리 불악도들이 지나치게 마음 쓸 바는 아닌 거야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열심히 익혀 장차 고뇌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과 위태한 시기의 나라를 구원해야 하는 거야 나라의 위태한 날이 오게 될 거라고요? 그대 같은 종명한 자가 어찌 그쯤에 일도 미리 짐작할 수가 없단 말인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과연 선조 25년 4월에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외란을 맞아 서산대사와 사명당은 역사상의 1월같이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부의 효성 아득한 옛날 깊은 산골짝 마을에 김생이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라 해도 산골짝이 되면 심리의 한 채, 오리의 한 채, 집이 떨어져있기 마련인데 김생은 그런 외딴 집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부인과 병든 아버지, 어린아이와 함께 내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는 해도 산에 올라가서 뗄나무를 해오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해서 그런대로 배고픈 줄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자나깨나 걱정인 것은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병이었습니다 못 사는 형편이면서도 김생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가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생을 세상에 없는 효자라 했고 부인도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다해 병구안을 해드렸기 때문에 효부 중에 효보라고들 칭찬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해째가 되어가는 아버지의 병은 갈수록 깊어 사지는 꼬챙이 같이 말라가고 살비친 숯불에 그을린 것만큼이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의 정성이 모자라서 아버님 병이 낫지 않는 건지 모르겠소 약을 아무리 써도 효험이 없으니 오늘부턴 하느님께 빌어보기라도 합시다 단밑에다 단을 모아놓은 뒤 김생 부부는 한밤에 정암물을 떠다 놓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밝으신 천지신명님 전의 비나이다 부디부디 저희 아버님 병원을 낫게 해줍소서 죄가 많은 저희들은 밥을 굶겨주셔도 좋고 매를 져주셔도 달게 받겠사오니 부디부디 저희 아버님 병원만 낫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열흘을 빌어도 한 달을 빌어도 병에 차도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날을 빌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 이제는 하느님까지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겠소 그러니 어쩌면 좋겠소 남들은 우리를 효자라 효보라 하지만 역시 정성이 부족해서 만가지 공이 허사가 되는 것 같소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으려니까 어떤 길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쉬었다가도 되겠소? 되고 말고요 저 평상에 앉아 땀이라도 닦고 가세요 길손은 마당에 있는 평상에 걸터 앉더니 김생 부부를 쳐다보았습니다 보기엔 두 분이 다 착하게 생겼는데 무슨 불행한 일이 있으시오? 모두 수심기가 서려 있으니 말이오 김생은 집안 사정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실은 저의 아버님이 병중에 계시는데 세상에서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는데도 낫지를 않는군요 약만 쓸 게 아니라 좋은 의원부터 불러서 보여보실 생각을 해야지요 의원을 왜 안 보여봤겠소?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보였는데도 하나같이 효움이 없는 걸 어쩌겠소? 의원도 의원 나름이지 돌파리 의원 같은 거야 백 명을 불러다 보인들 무슨 소용이겠소? 저 제 너머 마을에 와있는 의원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들 야단이던걸요 김생은 그 말에 두 귀가 퍼뜩 트였습니다 아니 제 너머 마을에 그런 용한 의원이 와있던가요? 뭐라고 했지요? 글쎄 올시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인지 평안도에서 온 사람인지 어쨌든 말씨가 강원도 말씨가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겠지만 하여간 어떻게나 의술이 능하던지 약한 첩이면 십 년 묵은 병자도 벌떡 일어난다는 소문이더군요 김생은 당장에 옷을 갈아입고서 그 의원을 만나러 제 길을 급히 올라갔습니다 그 의원을 만나 병을 보이기만 하면 거짓말같이 병이 나 아버지가 일어나리란 자신이 생겼어요 제 말랑이에까지 올라가니까 어떤 노인 하나가 넘어오고 있다가 두 다리를 쩍 벌리고 멈춰서면서 김생이 지나가려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소매가 축 처져내린 도포를 입고 큰 갓에 쓰고 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몸에서 이상한 향내가 나고 있었어요 김생은 이 노인이 그 의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땅에 엎드려 절을 넓죽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지팡이를 옮겨짚고 한 발 앞으로 들어서면서 김생을 보고 물었지요 내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일까요? 그대는 김요자가 아닌가 김생은 땅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 어찌 절을 하십니까? 노인은 우후우우 웃었습니다 알고 있지 왜 내가 그대를 모르겠는가 이 더운 날 어디를 가고 있는 참인가 노인장께서는 운역회의 유명한 의원님이 아니십니까? 실은 의원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절을 넘어가고 있는 참이지요 노인은 또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고 있었지 그럼 같이 가자고 노인이 걷기 시작하는 뒤를 따라서 김생도 걸었습니다 그 노인이 운영 의원님은 틀림이 없었지요 발을 옮겨 디딜 적마다 몸에서 향내가 떨쳐나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김생은 의원을 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계셨지 음식도 잘 안 잡수시려 하고 말도 잘 안 하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은 병자를 한참 동안이나 진맥해 보면서 혼자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고질이 돼 있곤 그래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의원님 지금이라도 약을 쓰면 곧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병자의 팔목에서 손을 떼면서 고개를 내져었습니다 보통 약 가지고선 고칠 수가 없지 아니 값이 비싼 약이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꼭 필요한 약만 있다면 저의 이 몸을 팔아서라도 꼭 약을 써드리고 말겠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의원은 또 고개를 내져우면서 혼자 소리로 중알됐습니다 꼭 그 약 한 가지가 아니고선 살려낼 길이 없는 게지만 세상에 감히 그렇게 해볼 사람이 있을 턱이 없지 김생은 두 눈을 크게 뜨고서 의원의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의원님 무슨 약입니까?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려는 일인데 무슨 약을 못 구해드리겠습니까? 의원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야겠으니 꼭 그 약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그제서야 의원은 김생을 돌아다 보았습니다 내 시키는 대로 꼭 해낼 용기가 있겠는가? 있고 말고요 아버님 병만 낫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약을 써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약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대가 꼭 그런 결심이라면 내가 말을 해주겠네 그 한 가지 약이란 다른 약이 아니라 깊은 숲 속에 살고 있는 가장 낡은 저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가장 나이가 많은 호랑이 눈썹을 다려서 만든 물을 드셔야 살 수 있네 병자를 살려내는 길은 그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하게 그러고서 자리를 잃어다는가 하였더니 금세 어디로 갔는지 의원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생은 부인을 잡고 앉아 고민에 빠졌지요 당신도 의원이 하는 말을 들었겠지만 아버님에게 가장 늙은 호랑이의 눈썹을 삶아 드리라니 어쩌면 좋겠소 부인은 흐느끼기만 하고 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중하다고 한들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가장 오래 산 호랑이를 찾아 숲 속으로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바치더라도 아버지의 약을 구하기 위엔 뭐든지 한다고 큰소리친 김생이지만 고민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고민도 잠시 김생은 바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다녀오겠소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부디 아버지를 잘 부탁하오 그 후로 김생은 산속으로 들어가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병안은 더 깊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온 부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남편과 늙은 호랑이가 마당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어찌된 영혼인지 몰랐으나 죽은 남편을 고이 장례를 치러 보내주고 죽어 있는 늙은 호랑이의 눈썹을 조심스레 잘라 물에 넣고 푹 고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힘겨웠지만 아버님 병안이 너무 깊어 힘들어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지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호랑이 눈썹 다린 물을 드시고는 오랫동안 알았던 병이 시샌듯이 나왔답니다 그 후로 부인은 효성을 다해 시아버지를 모시며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죽은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나라에서는 그 마을 앞에다 아름다운 정문을 세워 오래오래 아들의 갸륵한 효성을 후세 사람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용기 있는 옹기장이 이야기는 인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매사에 여유가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데 아등바등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와도 관계가 깊은데 이생에서의 삶은 전생에서 닦아 놓은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생에서 무엇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내 생에 좋은 곳에서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옹기장이는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영웅이 되고자 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되었고 재물과 벼슬까지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에 닦아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옹기장애가 갑자기 출세를 내도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 줄 수 있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